오늘의 동화 곱슬머리 미치광이 숲이 우거진 마을에 감옥에서 도망쳐 나온 도둑들이 숨어들었습니다. 이젠 어떡하지? 숲속에서 도둑들은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습니다. 우리 스님으로 변장하면 어떨까? 마침 숲속에는 오래전부터 비어있는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좋지, 그럼 사람들이 함부로 의심하지도 못할 거야. 도둑들은 당장 비어있는 절로 몰려가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습니다. 갈 데도 없는데 마침 잘됐네. 며칠 후, 절의 스님들이 왔다는 소문이 마을에 쫙 퍼졌습니다. 절의 스님들이 오셨다네. 그것도 네 분씩이나. 그거 참 잘됐군. 그동안 절이 비어있어서 안 좋더니만. 마을 사람들은 음식과 옷을 마련해 스님들을 찾아갔습니다. 쌀과 돈도 가져갔어요. 우와, 가만히 앉아있어도 쌀이랑 돈이랑 막 갖다주네. 도둑들은 신이 났습니다. 엉터리로 경 몇 번 읽어주고 기도 좀 해주면 쌀이랑 돈이 술술 들어오니 이런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할수록 재미있는데. 도둑들은 쌀과 돈이 생기는 것도 재미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더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소나 말등을 끌고 와 숨겨놓곤 신통력으로 찾아주는 척 하기도 했습니다. 걱정 말고 뒷산에 가보시오. 거기 바위 틈에 곧비가 걸려 꼼짝 못하고 있을 테니.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더욱 도둑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둑들에게도 아쉬운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술과 고기였습니다. 우리가 술과 고기를 먹어본 게 언제지? 글쎄 너무 까마득한 옛날이라서 기억도 안 나네. 그러다 입술 두툼한 도둑이 그럴 듯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는 당장 마을 사람들을 불렀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니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오시오. 마을 사람들이 모이자 입술 두툼한 도둑이 나섰습니다. 신도님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점을 접었더니 곧 악귀들이 마을을 덮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악귀들은 온갖 재앙과 질병을 가져오는데 숫자도 수백에 이릅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아?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물리칠 방법을 생각해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도님들이 다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악귀들을 이곳으로 유인하기로 했어요. 고맙습니다. 악귀가 다 모이면 산 주위를 실로 뺑 둘러친 다음 주문을 외워서 몽땅 죽일 겁니다. 실이 끊어지면 어쩌지요? 우리가 주문을 외워 신통력을 불어넣은 실이라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악귀들을 유인하자면 술과 고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만드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당장 가서 마련하지요. 일주일 후 마을 사람들은 약속한 대로 술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 마당 한가운데에 푸짐하게 차려놓았어요. 좋아요. 이제부터 악귀들을 유인할 테니 다들 집으로 돌아가세요. 시간은 사흘 정도 걸리니까 그때까지는 절대 얼씽거리지 마세요. 만약 실 안으로 들어왔다간 그 자리에서 죽을 테니 명심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자 도둑들은 한바탕 잔치를 벌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불렀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스님들이 악귀를 물리치는 소리로 알았습니다. 아이고, 스님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때 머리가 곱슬곱슬한 젊은이가 절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1년 전에 먼 길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니, 빈졸에서 왜 노랫소리지? 곱슬머리는 살금살금 다가가 절 마당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침 도둑들은 도둑질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자랑스레 늘어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속인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놈들은 스님이 아니라 도둑이었구나. 곱슬머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좀 나와보세요. 곱슬머리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절에서 도둑들이 술판을 벌이고 있어요. 그놈들은 스님이 아니라 도둑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저 곱슬머리가 실을 건드린 모양이야. 맞아, 그래서 머리가 이상해졌나 봐. 마을 사람들은 곱슬머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둑들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거라니까요. 안 되겠네. 저대로 두었다간 우리까지 무사하지 못하겠네. 마을 사람들은 곱슬머리를 밧줄로 꽁꽁 묶어 광속에 가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나흘째 되는 날 아침에 절로 끌고 갔지요. 그 사이에 도둑들은 잔치를 끝내고 마당을 말끔히 지워놓았습니다. 웬 젊은이요. 입술 두툼한 도둑이 몰았습니다. 글쎄 이 사람이 스님들을 도둑이라고 하지 뭡니까. 아마 밤중에 산길을 걷다 실을 밟아 머리가 돈모양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에 도둑들은 뜨끔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시치미를 떼고 잠잠케 말했지요. 그렇다면 치료를 해야지. 저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좀 붙잡고 있으시오. 난 미치지 않았다고. 내놈들이 술 마시고 떠드는 걸 똑똑히 봤다. 곱셀머리가 소리치자 젊은 남자들이 달려들어 팔과 다리를 잡았습니다. 옳지. 그렇게 잡고 있으시오. 그러더니 이상한 물을 가져와 곱셀머리의 콧구멍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괴롭더라도 조금만 참으시오. 미친 병에는 이보다 좋은 약이 없으니까. 알 수 없는 이상한 물이 코로 들어오자 곱셀머리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지고 온몸이 뒤틀렸어요. 그러나 입술 두툼한 도둑은 쉬지 않고 계속 물을 부었습니다. 약이 너무 순한 것 같군. 좀 더 강한 걸 가져와야지. 도둑의 말에 곱셀머리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안되겠다. 우선 여길 벗어나야지. 곱셀머리는 갑자기 주위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어디지? 여기 있던 악귀들은 다 어디 갔지? 곱셀머리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마을 사람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분명히 악귀들이 여기에 바글바글 있는 걸 봤는데 오, 이제야 제정신으로 돌아왔군. 걱정 말게 악귀들은 스님들이 다 물리치셨네. 고맙습니다. 마을을 구해주시고 또 절 구해주셔서 곱셀머리는 벌떡 일어나 도둑들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오. 도둑들이 기침을 하며 거들먹거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사히 돌아왔지만 곱셀머리는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 이놈들을 가만히 놔둬나 봐라. 그놈들은 스님이 아니라 도둑이라고. 그 말을 듣고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까? 남편이 또 미쳤으니 스님들께 데려가는 수밖에. 아니요, 내가 말을 잘못했어. 곱셀머리는 깜짝 놀라 싹싹 빌었습니다. 미치광이 사이에서는 멀쩡한 사람이 미치광이라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곱셀머리가 미치광이었습니다. 그날 밤 곱셀머리는 몰래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진짜로 미쳐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동아 심술쟁이 영감의 딸과 결혼한 총각 심술쟁이 영감이 살았습니다. 그 영감의 취미는 당연히 심술보리기였지요. 하나밖에 없는 딸의 결혼 문제에서도 그랬습니다. 내가 귀한 딸을 고인해줄 줄 알고 그러면서 청혼하러 온 총각들을 온갖 방법으로 골탕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심술쟁이 영감에게 땅딸막하게 생긴 총각이 찾아왔습니다. 땅딸막한 몸집과는 달리 매우 영리해 보이는 총각이었어요.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좋네. 생각해보고 결정할 테니 당분간 우리 집에 머물게. 모처럼 골탕 먹일 상대가 나타나자 심술쟁이 영감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선 우리 눈 좀 갈아주게 이른 빨간눈 앵모세가 울면 시작하게 알겠습니다. 그날 밤 심술쟁이 영감은 몰래 덤불수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크릉크릉 앵모세 소리를 냈어요. 빨간눈 앵모세가 울어요. 어서 일어나세요. 심술쟁이 영감은 영감은 일어나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소를 끌고 나가 논을 갈았지요. 다음 날에도 한밤중에 앵모세가 울었습니다. 땅딸막한 총각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논으로 곧장 가지 않고 덤불숲에서 멈춰섰어요. 이 멍청한 앵모세야 빨간눈 앵모세는 저 높은 나뭇가지 위에서 날이 밝은 다음에나 우는 거야. 그런데 넌 얼마나 멍청하기에 한밤중에 우는 거니? 그것도 덤불숲에서. 그러더니 몽둥이로 덤불숲을 내리쳤습니다. 이건 한밤중에 온 벌이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내리쳤습니다. 이건 덤불숲에서 온 벌이야. 그리고 이건... 하는데 갑자기 심술쟁이 영감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여보게 날쌔. 어? 이 멍청한 앵모세가 사람 말을 잘 흉내내네. 땅딸막한 총각은 못 들은 채 매질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라니까. 아니 용감님이 여긴 웬일이십니까? 그제야 땅딸막한 총각은 매질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이미 심술쟁이 영감의 머리에선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심술쟁이 영감은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낸 것이 고기 잡이였습니다. 심술쟁이 영감은 땅딸막한 총각에게 그물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맨손으로 고기를 잡아 올리라는 것이었지요. 좋습니다. 대신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요. 땅딸막한 총각은 그 길로 호수에 나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산채로 줄에 묶어 호수 속에 놓아두었지요. 사흘 뒤 심술쟁이 영감은 땅딸막한 총각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이쯤에서 그물을 던지시지요. 땅딸막한 총각은 고기를 잡아둔 지점에 배를 댔습니다. 그물아 고기를 많이 건져오너라. 심술쟁이 노인이 땅딸막한 총각을 물속으로 던지며 외쳤습니다. 땅딸막한 총각은 물속으로 들어가 미리 잡아놓았던 고기를 한 마리씩 건져 올렸어요. 이럴 수가. 심술쟁이 영감이 입을 쫙 벌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한 번 해봐야지. 심술쟁이 영감은 땅딸막한 총각을 끌어올리고 대신 자기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고기 많이 잡아오십시오. 그러나 심술쟁이 영감은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수십 번을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게 나 좀 건져주게. 마침내 심술쟁이 영감이 기진맥진하여 소리쳤습니다. 아니 한 마리도 안 잡고 올라오시려고요. 제발 좀 건져주게. 심술쟁이 영감은 어프어프 물을 마시며 사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요. 땅딸막한 총각은 심술쟁이 영감을 끌어올린 후 힘껏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형편없는 그물 같으니 그러고는 혼자서만 점심을 먹었어요. 다시 며칠 후 심술쟁이 영감이 땅딸막한 총각을 불렀습니다. 우리 연꽃이나 따라가세. 좋습니다. 심술쟁이 영감과 땅딸막한 총각은 커다란 광주리를 들고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연꽃을 막 따기 시작할 때였어요. 아참 집에 좀 갔다 와야겠네. 두고 온 것이 있어서. 심술쟁이 영감은 슬그머니 연못에서 나와 광주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땅딸막한 총각이 연꽃을 따는 동안 실컷 낮잠이나 자려는 것이었어요. 땅딸막한 총각은 모르는 채 하며 계속 연꽃만 닿습니다. 이윽고 연꽃이 가득 차자 땅딸막한 총각은 광주리를 어깨에 둘러맸습니다. 광주리가 왜 이렇게 무겁지? 녀석 실컷 고생 좀 하라지. 심술쟁이 영감이 광주리 속에서 낄낄 웃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 코끼리를 끌고 가는 사람이 보였어요. 그를 땅딸막한 총각이 불러 세웠습니다. 저 혹시 하인 한 명 필요하지 않으세요? 왜 자네가 하려나? 당신 코끼리가 이 광주리를 밟아서 망가뜨리면요. 대신 못 망가뜨리면 코끼리를 제게 주십시오. 심술쟁이 영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코끼리가 광주리를 밟는다면 목숨을 잃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지요. 여보게 잠깐만 심술쟁이 영감은 밖으로 나오려고 연꽃을 헤쳤습니다. 그러나 땅딸막한 총각은 벌써 광주리를 땅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그러자 코끼리 주인이 외쳤습니다. 자, 가서 광주리를 밟아라. 코끼리가 광주리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심술쟁이 영감은 코끼리를 피해 요리조리 광주리를 굴렀어요. 결국 코끼리는 광주리를 밟는 것에 실패하고 땅딸막한 총각은 코끼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땅딸막한 총각이 코끼리를 끌고 오자 심술쟁이 영감의 만화님이 쫓아 나왔어요. 왠 코끼리인가 우리 영감은 어디 가고 아직 안 오셨나요? 먼저 가신다고 했는데요. 이 영감이 어딜 갔지? 하는데 광주리의 연꽃 사이에서 기진맥진에 있는 심술쟁이 영감이 보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연꽃이 너무 말랐군. 아무래도 우물에 좀 담가야겠어. 땅딸막한 총각이 광주리를 번쩍 들어 우물 속에 풍덩 던졌습니다. 아이고 영감! 만화님이 기겁을 하고 달려갔습니다. 나 좀 나 좀 건져주시오. 심술쟁이 영감이 허우적거리며 손을 뻗었습니다. 아니 영감님 왜 거기 계세요? 그제야 땅딸막한 총각도 달려가 도와주는 척했습니다. 여보게 저 코끼리의 절반은 뇌걸세. 우물에서 나오자마자 심술쟁이 영감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지요. 땅딸막한 총각은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머리 쪽을 가지시겠어요? 꼬리 쪽을 가지시겠어요? 당연히 머리 쪽이지. 좋습니다. 그런데 머리 쪽은 먹기만 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할 겁니다. 그 먹이를 다 대자면 하루 종일 숲속을 헤매셔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꼬리 쪽을 갖겠네. 좋습니다. 대신 꼬리는 항상 머리를 따라와야 합니다. 자 오십시오. 풀을 먹이러 가야 하니. 땅딸막한 총각이 코끼리를 끌고 앞장섰습니다. 아이고 내가 졌네. 내 딸과 결혼하게. 그렇게 해서 땅딸막한 총각은 심술쟁이 영감의 아름다운 달과 결혼할 수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배나무 손수래 후덥지근한 오후였습니다. 배사려 시원한 꿀배사려 어디선가 배장수가 손수래 배를 잔뜩 싣고 나타났습니다. 배사려 시원한 꿀배사려 배장수의 시원한 목소리는 온 마을에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 목이 마르던 터라 사람들은 금방 배장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배 하나에 얼마요? 2전이요? 3전에 2개 주시요? 딴 데 가서 알아보시요? 배장수는 통명스레 말하곤 다시 외쳤습니다. 배 사려 그럼 다섯 개 살 테니 하나 더 주시요? 이보시요 난 뭐 흙 퍼서 장사하는 줄 아시요? 딴 데 가서 알아보시요? 그렇게 배짱을 탕탕 튀기며 장사하니 몇 시간이 지나도 얼마 팔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사깟을 쓰고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이보시요 배장수 배 하나만 주면 안되겠소 먼 길을 걸어왔더니 목이 말라 그러오 공짜로 말이오? 배장수는 기가 막힌 듯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가진 게 없어서 그러니 못 팔게 된 거라도 하나만 주시요 이거 왜 이러시나 우리 아버지가 달래도 안줄판에 어디서 보도 듣도 못한 늙은이가 공짜로 배를 달래? 그러지 말고 하나만 주시요 저리 썩 가지 못해 마침내 배장수가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순식간에 배장수와 사깟은 노인을 빙 둘러 쌌어요. 저리 가라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 주시구려 그러자 구경꾼 중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목이 몹시 마르신 모양인데 하나 주시지 그러오 저기 저 못 팔게 생긴 거 있지 않소 당신이 뭔데 주라 마라 하는 거요 쓸데없는 소리 하려거든 썩 비키시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나섰습니다. 노인네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굴어서 되겠소 여기 돈 있으니 가장 큰 걸로 하나 들이시오 순간 배장수의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예예 돈을 내시겠다면야 얼마든지 드리지요 배장수가 큼지막한 배를 골라 노인에게 내밀었습니다. 고맙소 노인은 인사말을 하고는 배를 크게 한입 베어물었어요 그러고는 서걱서걱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옆에 있던 사람들이 군침을 다 삼켰습니다. 아 시원하다 마침내 노인은 배를 다 먹고 나서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나만 이렇게 먹어서 미안하오 잠깐만 기다리시면 여러분께도 시원한 배를 하나씩 드리리다. 노인의 말에 사람들은 어리둥절하여 쳐다보았습니다. 자신도 구걸하다시피 하며 배를 얻어먹고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배를 대접 대접 하겠다니요 무슨 소리인가 싶은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놀랄 것 없소이다. 사실 난 배가 아주 많다오. 그러더니 먹고 남은 배씨를 땅에 심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보면 모르오. 배씨를 심고 있지 않소. 누가 가서 물 한 바가지만 버다주시오. 노인의 말에 한 아이가 쪼르르 달려가 바가지에 물을 퍼왔습니다. 옳지 착하구나. 노인이 바가지를 받아 배씨 심은 곳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 다음 부채를 꺼내 슬슬 부치기 시작했어요. 배씨야 배씨야 어서 싹을 튀어라. 그렇지 않으면 가위로 싹 뚝 잘라버릴 테다. 노인의 노랫소리에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무래도 미친 노인인가 봐. 그러게 공짜로 배를 달랄 때부터 이상하더니만.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흙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배쌍이 쏙 올라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사람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옳지 나왔구나. 그럼 이제부터 쑥 쑥 자라라. 그렇지 않으면 가위로 싹 뚝 잘라버릴 테다. 노인이 다시 부채질을 하였습니다. 배쌍은 쑥 쑥 자라. 곧 푸른 잎을 내고 하얀 꽃을 피웠습니다. 이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가위로 싹 뚝 잘라버릴 테다. 그러자 배꽃이 지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눈이 휘둥그레 지면서 탄상을 질렀어요. 이제 어서 달콤하고 시원한 배로 크거라. 마침내 배는 어른 주먹만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소 먹음직스럽지 않소. 그게 정말 배요? 사람들이 직접 만져보며 확인했습니다. 만져보는 것만으로 알 수 있겠소. 먹어봐야 알지. 자 다들 하나씩 받아가시오. 노인은 배를 따서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넌 특별히 두 개다. 바가지에 물을 따온 아이에게는 두 개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한 듯 배를 베어 먹었어요. 노인의 말대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맛을 보아야 알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짜네? 시원하고 맛있어? 여기저기서 탄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사이에 배장수도 슬쩍 끼어들어 배 하나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좀 그만 가볼까 합니다. 배나무는 이대로 두면 방해가 될 테니 베어 가지고 가겠습니다. 사카 쓴 노인은 도끼를 빌려 배나무 밑동을 찍었습니다. 그러더니 그것을 질질 끌고 갔습니다. 신기한 일도 더 있군. 노인의 뒷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거리에는 배장수만 남게 되었어요. 배를 하나씩 먹었으니 배 살 일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노인네 때문에 오늘 장사는 다 틀렸군. 배장수도 그만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손수리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 많던 배도 몽땅 없어졌습니다. 내 배 내 배 배장수는 발을 동동 구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배라고는 조금 전 사카슨 노인에게 얻은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내 손수래 내 손수래 그때 으슥한 골목 한 귀퉁이에 부서진 채 뒹굴고 있는 손수래가 보였습니다. 누가 내 손수래를 하는데 퍼뜩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카슨 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배장수의 손수래를 배나무로 만들어 배를 몽땅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그라고는 인심 좋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배장수는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인심 사납게 군 것을 후회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솥 안에 돈 어두운 밤에 한 도둑이 어느 집에 몰래 숨어 들었습니다. 식구들이 깊이 잠들어 온 집안은 고요했지요. 도둑은 살금살금 돌아다니며 값 나갈 물건이 있는지 두리번 거렸지만 아무리 찾아도 훔쳐갈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에이, 집을 잘못 골랐군. 도둑은 중얼거리며 이번에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는 가져갈 만한 물건이 한두 가지라도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헛수고였어요. 더듬더듬 부엌 안을 아무리 뒤져봐도 훔쳐갈 것이라고는 부뜸하게 솥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원 세상에 이토록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 다 있담. 도둑질 하는 나도 이보다는 형편이 나은데 말이야. 그러나 저러나 밥을 쥐어먹는 솥은 참아 가져갈 수 없고 도둑은 솥뚜껑을 들치고 손을 넣어보았습니다. 언제 밥을 쥐어먹었는지 모르게 솥 안이 싸늘했어요. 도둑은 비록 도둑질을 하려고 들어왔지만 그 집을 보니 너무 기가 막히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 단량을 솥 안에 넣어두고 돌아갔어요. 그 집 주인은 홍기섭이라고 하는 선비였습니다. 겨우 찬봉 벼슬을 했으나 사람 뎀이 꼿꼿하고 욕심이 전혀 없어 생활이 매우 딱 했어요. 굶기를 밥 먹듯 한다는 말은 바로 홍 찬봉 내 형편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날이 밝아 홍찬봉의 아내가 부엌에 들어가 보니 솥뚜껑이 삐루틈하게 덮여 틈이 벌어져 있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여 열어보니 솥 안에 돈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웬 돈이지? 깜짝 놀란 아내는 돈을 들고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나 봐요. 이 돈으로 쌀을 사서 모처럼 아이들을 배불리 먹여봅시다. 홍찬봉의 아내는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게 무슨 더문이 없는 소리요. 우리가 가난하게 산다고 하느님이 돈을 내려주시다니. 그렇지 않다면 누가 우리 부엌 에 들어와 소단에 돈을 넣어두고 가겠어요. 하여튼 우리 돈이 아닌 게 틀림없는 이상 누군지 모르지만 임자가 있을 것이요. 남의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지. 홍찬봉은 다음과 같이 써서 울타리에 붙여놓았습니다. 이 근처에서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들어와 확인하고 찾아가시오. 돈을 두고 간 도둑은 뒷일이 궁금해서 시체미를 떼고 홍찬봉 내 집 근처에 슬가머니 왔다가 그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돈을 돌려주려고 하더니 탄복한 도둑은 곧바로 홍찬봉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의 일을 자세히 밝히고 그 돈을 부디 받아달라고 말했지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홍찬봉이 말했습니다. 자네의 뜻은 고맙지만 아무리 그래도 남의 돈을 까닭없이 받을 수 없지 이 돈 도둑으로 가져가게 그리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마음을 고쳐먹고 새사람이 되게나 도둑은 매우 감동했습니다. 말씀을 깊이 새겨 정말 새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뜻으로 이제부터 나리를 위해 집안일을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리께서는 먹고사는 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 글공부나 열심히 하셔서 꼭 장원급제를 하십시오. 글쎄 그런 공짜 선심은 받을 수 없다니까. 정 그러시다면 저한테 글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리도 저도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괜찮겠군. 새사람이 된 도둑은 그때부터 홍찬봉 한테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홍찬봉은 생활 걱정 없이 글공부에 열심히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찬봉 홍기섭은 마침내 과거를 보아 장원 급제를 하여 나중에 높은 벼슬에 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나무도령 이야기 어느 마을에 나이 지긋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함께 산지 오래되었 것만 자식이 없었지요. 어느 날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우리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정성이 부족해서 인가봐요. 신령님께 빌어보면 어떨까요? 남편도 맞장고를 쳤습니다. 그럽시다. 우리 마을 어귀에 당산나무가 신령스럽다고 하지 않소. 우리 그 나무에 빌어봅시다. 부부는 그 다음 날부터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아직 아무도 떠가지 않은 맑은 샘물을 기르다 당산나무 아래에 놓고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빌었지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꼭 석 달 열흘 백일 동안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런 정성 덕분인지 부인이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무사히 건강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부부는 기도를 드린대로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부부는 매우 기뻐하며 당산나무에 기도를 드려 낳은 아이라서 나무도령 이라고 불렀습니다. 늦게 낳은 자식이라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조심조심 길렀습니다. 나무도령은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나무도령의 부모는 나무도령에게 늘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저 마을 어귀 당산나무에 빌어놨단다. 그러니 당산나무 앞을 지날 때마다 꼭 머리 숙여 인사를 해야 한다. 나무도령은 부모님 말씀대로 당산나무 앞을 지날 때면 인사를 하고 오람한 나무를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을 찌를듯이 크고 푸르른 당산나무처럼 뿌듯한 기운이 마음속에 솟아나는 듯 했지요. 나무도령은 활기차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나무도령이 나무도령이 열 서너 살 남지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씨름씨름 앓더니 세상을 떠났어요. 이듬해 어머니마저 어린 나무도령을 남겨둔 채 아버지를 따라가 버렸지요. 이제 세상에는 나무도령 혼자 남았습니다. 나무도령은 너무나 슬퍼서 멍하니 마루 끝에 앉아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만 바라보았지요. 오람한 당산나무의 가지 끝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치더니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빗줄기는 마치 부모를 잃은 나무도령의 눈물처럼 끝없이 퍼부었습니다. 처음에는 마당 귀퉁이에 빗물이 고여 흐르기 시작했지요. 나무도령은 작은 도랑을 이루며 흘러내리는 빗물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지더니 이윽고 물동이로 물을 퍼다붓는 것처럼 쏟아졌어요. 물은 순식간에 불어나 마루 바로 아래까지 차올랐습니다. 물은 곧 마을의 길을 가득 채우고 마치 자기 집이라도 되는 듯 집집마다 밀려들고 있었어요. 놀란 나무도령은 얼른 지붕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위에서 바라보는 마을은 온통 물바다였지요. 곡식들이 자라고 있던 논과 밭은 이미 다 사라져버리고 어디가 논이고 어디가 밭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던 집들도 지붕만 남기고 거의 물속에 잠겨버렸어요. 물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마침내 지붕 위까지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아 어떻게 하지 물이 조금만 더 불어나면 나도 물에 빠져버릴 텐데 나무도령은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물은 이제 키가 큰 나무들만 빼놓고는 거의 모든 것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물살이 밀려왔어요. 세상을 다 삼켜버릴 것처럼 우르릉대며 밀려왔지요. 큰일이네 저 물살에 휩쓸리면 살아남지 못할 거야. 나무도령은 두려운 마음으로 물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물살 위로 뭔가가 솟아올랐다 가라앉았다 하고 있었어요. 아니 저게 뭐지? 나무도령은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을 바라보았지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나무도령이 늘 고개를 숙여 인사했던 당산나무였습니다. 당산나무도 큰 물살을 견디지 못하고 뽑혀 떠내려가는 중이었지요.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이대로 있다가 물에 빠져버리느니 차라리 저 나무를 타고 떠내려가는 게 낫겠어. 저 당산나무가 나를 지켜줄 거야. 나무도령은 그렇게 생각하고 당산나무가 가까이 오자 얼른 뛰어내려 가지에 매달렸습니다. 당산나무는 그런 나무도령이 반가운지 물살의 가지를 마구 흔들어댔어요. 나무도령은 당산나무에 올라타고 끝없이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을 바라보아도 온통 물뿐이었어요. 그저 산꼭대기만 섬처럼 물 위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무도령은 조금도 무섭지 않았어요. 나무도령아 너무 무서워하지 말아라. 곧 비가 그칠 거야. 그러면 물도 다시 줄어들 테니까. 당산나무가 나무도령에게 그런 말을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늘 당산나무를 친부모처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게 가라앉았던 것입니다. 당산나무는 거대한 물살에 몸을 맡긴 채 둥실둥실 떠내려 갔습니다. 그러나 당산나무에 이파리에 둘러싸인 나무도령은 마치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끄덕끄덕 졸기까지 했지요. 그렇게 얼마 동안을 떠내려 갔을까요? 갑자기 꿀꿀거리는 소리에 나무도령은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소리 나는 곳을 살펴보니 멧돼지 한 마리가 물살에 떠내려오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나무도령은 얼른 멧돼지의 발을 잡아주었어요. 멧돼지는 당산나무에 올라타고는 비로소 살았다며 푹푹 호낌을 내뿜 나무도령 나무도령에게 고맙다며 여러 번 고개를 꼬박거렸습니다. 또 얼마를 떠내려 가자 이번에는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물소리에 묻혀 들릴듯 말듯 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나무도령은 소리 나는 곳을 향해 돌이번 거렸지요. 소리는 당산나무 잎새 밑에서 들려왔습니다. 그곳에 개미 수백마리가 물살에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아 너희들도 물에 빠졌구나 잠깐 기다려 나무도령은 얼른 손을 내밀어 개미들을 건져냈지요. 개미들은 당산나무의 줄기와 가지에 내려서야 비로소 살았다는 듯 움찔움찔하며 몸에 묻은 물을 털어냈습니다. 다시 얼마를 떠내려 가자 이번에는 꾀꾀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죽겠네 제발 나 좀 살려줘요. 날다 지쳐 물에 빠진 황새 였습니다. 나무도령은 얼른 손을 내밀어 황새의 발을 잡아주었습니다. 황새는 당산나무 줄기에 앉자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물기를 털어냈어요. 당산나무는 나무도령과 멧돼지 개미 황새를 싣고 둥실둥실 떠내려 갔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들릴듯 말듯한 소리가 나무도령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날다 지친 모기가 당산나무의 잎을 겨우겨우 붙들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나무도령은 손을 내밀어 모기를 구해주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련님이 우리들의 목숨을 살려주셨어요.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늘을 듣고 휘파람을 세 번 부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도련님을 꼭 도와드릴게요. 정신을 차린 멧돼지와 개미 황새 모기가 나무도령에게 인사를 냈습니다. 나무도령은 부끄러워 얼굴을 빨갛게 붉혔어요. 다시 얼마를 떠내려가자 이번에는 한 소년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나무도령은 거센 물살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는 그 소년이 너무도 불쌍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물에 빠진 소년은 허우적거리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무도령은 손을 내밀어 그 소년을 건져주었습니다. 나무에 오른 소년은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나뭇잎을 마구 떼어내며 머리를 닦고는 곁에 있는 황새를 휙 밀쳤습니다. 그 바람에 황새가 물에 풍덩 빠져버렸지요. 나무도령은 얼른 황새를 건져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소년은 눈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어요. 사람도 살기 힘든데 짐승을 모터로 태우고 간담. 그런 소년이 무서운지 황새와 개미와 멧돼지와 모기는 소년에게서 멀리 떨어져 앉았습니다. 당산나무를 탄 도소년과 멧돼지, 개미, 황새, 모기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물살에 떠내려 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세상은 온통 물바다였어요. 아득하게 높아 보이던 산들도 모두 물속에 잠겨버렸지요. 깜빡 잠이 들었던가 봅니다. 쿵 하고 당산나무가 무언가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모두들 깜짝 놀라 눈을 떴지요. 사방을 휘 둘러보니 당산나무는 어느 산기슬계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잠에서 깬 나무도령이 사방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소년은 벌써 당산나무에서 내려 땅을 발로 탁탁 차보고 있었지요. 저희들은 이제 저희 갈 길로 갈게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함께 아득한 물바다를 건너온 멧돼지와 황새 개미 모기들이 나무도령에게 작별의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나무도령과 소년도 당산나무 곁을 떠나 산을 넘어갔어요. 나무도령은 당산나무가 생각나 걸음을 넘기다 말고 자주 뒤를 돌아보았지요. 하지만 소년은 이미 물바다를 건너온 일은 다 잊었다는 듯 씩씩하게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산길을 몇 곱이 돌자 작은 언덕 위에 초가집이 한 채 보였습니다. 날도 저물고 배도 고파 두 소년은 그 집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한참 만에 대문이 열리고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누구요? 두 소년은 자신들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 집에서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두 소년의 딱 한 사정을 들은 아주머니는 비어있던 건너온 방을 치우고 그곳에 묶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은 마음씨도 곱고 생김새도 아리따웠지요. 그래서 두 소년은 마음속으로 딸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도 두 소년 중에서 한 명을 자기 딸과 결혼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 사위감으로 좋을까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몸이 약하고 기운도 없어 보이는 나무도령보다는 튼튼하고 일도 잘할 것 같은 소년이 아주머니는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딸은 생각이 바르고 착해 보이는 나무도령이 더 좋았어요. 나무도령이 내기에서 이겨주면 좋겠는데 아가씨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의 생각은 달랐어요. 어떤 방법을 쓰면 내 딸을 저 튼튼한 소년에게 시집 보낼 수 있을까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아주머니가 좋은 꾀를 생각해냈는지 무릎을 탁치며 두 소년을 불렀습니다. 너희 둘 중 한 명을 내 딸과 결혼시키려고 한다. 이제부터 내가 내는 네 가지 숙지를 먼저 해내는 사람을 내 딸과 결혼시키겠다. 두 소년은 아주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첫 번째 과제다. 우리 집은 제대로 된 밭 한때기 없어 살기가 힘들단다. 저 건너 산기슬계 묵정밭 두떼기가 있는데 누가 먼저 그곳을 가라 곡식을 심을 수 있는 밭으로 만드는가 보겠다.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나무도령은 맥이 탁 풀렸습니다. 나무도령은 힘도 약하고 몸집도 작은데 물에서 구해준 그 소년은 벌써 어른만한 덩치에 힘도 셌거든요. 소년은 겨루기는 이미 끝났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돼봐야 아는 거야. 나무도령은 기운을 차리고 밭으로 갔습니다. 밭은 온통 풀과 나무로 뒤덮여 있었지요. 나무도령은 온 힘을 다해 풀을 뽑고 나무를 베어냈습니다. 곡괭이로 나무뿌리를 걷어내기도 했지요.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나무도령은 쉬지 않고 밭을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이웃한 밭을 일구는 소년은 성큼성큼 걸어다니며 나무뿌리도 뽑아내고 괭이로 흙을 푹푹 파내고 있었습니다. 나무도령이 나무뿌리 하나를 걷어내느라 안간힘을 쓰는 사이 그 소년은 벌써 나무뿌리를 절반이나 걷어냈어요. 하나절 일을 일을 했지만 나무도령은 겨우 귀퉁이 한 군데를 밭으로 만들었지요. 그러나 소년은 벌써 반도 넘게 밭을 일구었습니다. 지친 나무도령은 잠시 쉬느라 나무 그늘에 앉아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쉬는 숨소리가 너무 거세 마치 휘파람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부르셨나요? 멧돼지는 나무도령에게 가까이 다가와 코를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나무도령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바로 당산나무를 타고 올 때 구해주었던 멧돼지였어요. 그제야 나무도령은 자기가 구해준 동물들이 한 마리 생각났습니다. 아 어려울 때 휘파람을 세 번 불라고 했지? 나무도령은 멧돼지에게 자기 처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놓을 테니까요. 멧돼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얼른 밭으로 달려들어가 두툼한 잎으로 밭을 갈아엎기 시작했습니다. 멧돼지는 원래 땅파 뒤집기를 자라는 짐승이니까요. 멧돼지는 순식간에 밭을 갈아엎어 보송보송한 흙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나무도령도 곁에서 흙을 고르고 뿌리를 걷어냈지요. 저녁 무렵 나무도령은 콧노래를 부르며 괭이를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옆 밭의 소녀는 한밤중이 되어서야 겨우 돌아왔어요. 결국 첫 번째 겨루기에서는 나무도령이 이긴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아주머니는 다시 두 번째 과제를 냈습니다. 어제 갈아엎은 밭에 좁쌀을 심고 오너라. 아주머니는 두 소년에게 좁쌀을 한 주머니씩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한 소년은 의기양양에서 밭으로 갔습니다. 나무도령도 제가 일곤 밭으로 달려갔지요. 그러나 역시 나무도령은 소년의 힘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소년은 얼른 밭고랑을 파고 좁쌀을 심기 시작했거든요. 나무도령은 괭이로 밭고랑을 파는데도 힘이 부쳤습니다. 하지만 나무도령은 열심히 좁쌀을 심었습니다. 몇 이랑 좁쌀을 심고 나자 힘이 빠졌어요. 지친 나무도령은 나무 그늘에서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숨 끝에 휘파람이 묻어나왔지요. 그때 어디선가 커다란 황새가 날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세요? 나무도령은 소리나는 쪽으로 얼굴을 돌리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너는 그때 그 황새구나. 당산나무를 타고 물 바다를 건너올 때 구해준 황새였습니다. 나무도령에게서 이야기를 전해들은 황새가 날개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좁쌀을 다 심어드릴게요. 잠시 후 황새는 다른 황새들을 여러 마리 데리고 오더니 순식간에 긴 보리로 좁쌀 심을 구덩이를 파고 좁쌀을 물어다 심었습니다. 황새들이 좁쌀을 다 심을 때까지 이웃 밭의 소년은 절반도 끝내지 못했지요. 화가 난 소년은 나무도령의 밭으로 건너오더니 밭 이랑을 마구 짓밟았습니다. 그러자 황새들은 소년에게 달려들어 부리로 쪼아댔지요. 결국 두 번째 겨루기도 나무도령이 이겼습니다. 결국 다음 날 아침에 아주머니는 세 번째 과제를 냈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어제 심은 좁쌀을 다시 이 주머니에 담아오는 거란다. 그 밭에는 좁쌀 말고 감자를 심어야겠어. 나무도령과 소년은 다시 밭으로 달려갔지요. 두 사람은 열심히 좁쌀을 찾아 주머니에 담았지만 흙 속에 묻힌 좁쌀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도령도 소년도 그저 흙밭을 뒤적거릴 뿐 좁쌀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휘파람을 세 번 불면 도와준다고 했지. 나무도령은 길게 휘파람을 세 번 불었어요. 그러자 나무도령의 발 밑에서 무엇인가가 꼼지락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가만히 내려다보니 개미들이 있었어요. 좁쌀 찾는 것 때문에 그러시지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찾아드릴게요. 개미들은 당산나무를 타고 물을 건너올 때 나무도령이 구해준 은혜를 갚겠다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수백 마리의 개미들이 입에 좁쌀을 하나씩 물고 나타났어요. 나무도령은 세 번째 겨루기에서도 이겼습니다. 벌써 세 번이나 겨루기에 이겼으니 나머지 하나가 어떻게 되든 신랑감은 나무도령이지요. 하지만 소년은 아주머니에게 때를 썼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이기는 거예요. 이번에 이기는 사람을 따님과 결혼시켜야 해요. 소년의 말은 억지였지만 나무도령이 마음에 들지 않은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도 좋겠지. 그렇게 말한 아주머니는 다음날 다시 문제를 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과제다. 지금까지는 모두 나무도령이 이겼지만 이 마지막 과제에 이기는 사람이 정말 내 딸과 결혼할 수 있다. 지금 방 안에서 내 딸이 신랑감을 기다리고 있다. 그 애가 어느 쪽 방에 있는지 알아서 찾아 들어가거라. 제대로 찾아 들어가는 사람을 내 딸과 결혼시킬게. 아주머니는 왼쪽 방과 오른쪽 방을 가리키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지요. 무슨 재주로 딸이 있는 방을 알아 맞출 수 있을까요? 나무도령과 소년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저 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무도령의 뒷가에 앵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도령은 그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렸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모기였습니다. 나무도령님 걱정 마시고 절 따라오세요. 모기가 왼쪽 방을 향해 날개짓을 하며 날아갔어요. 나무도령은 얼른 왼쪽 방으로 걸음을 옮겼지요. 그런데 그때 소년이 발을 내밀어 나무도령의 발을 걸었습니다. 그 바람에 나무도령은 마당에 풀썩 넘어졌지요. 나무도령의 코에서 피가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손바닥도 벗겨져 피멍이 들었어요. 내가 모를 줄 알고 지금까지 여러 동물들 덕분에 겨루기에서 익힌 거 내가 다 알지. 이번에는 어림없어. 소년은 콧노래를 부르며 모기가 날아간 왼쪽 방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소년이 막 왼쪽 방으로 들어설 갑자기 모기가 오른쪽 방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그러나 모기가 방향을 바꾸는 것을 보지 못한 소년은 그냥 왼쪽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나무도령은 얼른 오른쪽 방으로 다가가서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곱게 옷을 차려입은 아가씨가 다소곳이 앉아있었어요. 결국 아주머니는 겨루기에서 모두 이긴 나무도령에게 딸을 시집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돕지 않았다면 당신을 내 아내로 맞아들이지 못했을 거요. 첫날 밤 나무도령은 신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조용히 웃고만 있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아가씨는 왼쪽 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이 나무도령의 발을 걸어넘어뜨리고 자기가 있는 왼쪽 방으로 다가오자 얼른 뒷문으로 나와 오른쪽 방으로 들어가 버렸덥니다. 모기가 왼쪽 방으로 날아간 것은 맨 처음에 신부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뒤로 나무도령은 아들딸을 낳고 잘 살았답니다. 겨루기에서 진 소년은 그 집을 떠나 멀리 다른 마을로 가고 말았어요. 어느 날 나무도령은 당산나무와 헤어졌던 산기슬그로 가보았습니다. 이미 물은 다 빠지고 그곳은 산허리끼가 되어 있었어요. 당산나무는 그곳에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 뒤부터 일년에 한두 번씩 나무도령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당산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갈 때마다 나무도령 내 가족의 마음에는 싱싱하고 커다란 당산나무가 자리잡게 되었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속의 당산나무를 떠올리며 나무도령 내 가족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아 시비 잘거는 두 사람 옛날에 넓정마을과 긴마을이 있었습니다. 넓정마을은 마을 모양이 넓적하게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그 넓정마을에 시비를 잘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서 달려드니 사람들은 그가 나타나면 멀찌감치 피해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 다른 마을로 이사가야지 마침 긴마을이 살기 좋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긴마을에도 그와 똑같이 시비를 잘거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역시 사람들이 따돌리자 이사갈 생각을 하였지요. 넓정마을이 살기 좋다는데 그리로 가야겠다. 그들은 거의 그러다 중간에서 딱 만났어요. 건들건들 어딜 그리 바삐 가시오. 먼저 넓정마을 시비꾼이 긴마을 시비꾼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남이야 어딜 가건 말건 그러는 댁은 졸랑졸랑 어딜 가는 거요? 그 말투에 그들은 대번에 상대를 알아보았습니다. 댁은 넓정마을의 시비꾼? 댁은 긴마을의 시비꾼?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반갑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어딜 그리 바삐 가시오? 넓정마을로 가는 길이 아니오. 어? 난 긴마을로 가는 길인데?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사정을 알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여기서 삽시다. 그럽시다. 마침 가까운 곳에 농가가 한 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그리로 들어갔지요. 우린 일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외양간 청소와 소먹이는 일이 있는데 할텐가. 주인 아저씨의 말에 두 시비꾼은 선뜻 승락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일거리를 나누었지요. 난 외양간을 청소할 테니 자넨 소를 먹이게. 널정말 시비꾼 말에 긴마을 시비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긴마을 시비꾼은 일찌감치 소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오자마자 소가 미친 듯이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긴마을 시비꾼이 소리쳤지만 소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들판을 지나 언덕으로 산으로 마구 달아났습니다. 긴마을 시비꾼은 소를 쫓아가느라 신발이 벗겨지고 발이 깨졌습니다. 소는 저녁이 되어서야 멈춰섰어요. 긴마을 시비꾼은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고삐를 잡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할 때 그 녀석은 편안하게 쉬고 있겠지. 긴마을 시비꾼은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은 일을 바꿔서 하자고 해야지. 그러자면 편안하게 일하고 돌아온 척을 해야 했지요. 긴마을 시비꾼은 찢어진 옷을 여미고 상처를 감싼 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넓정마의 시비꾼도 편안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일찍 외양간으로 간 넓정마의 시비꾼은 쇠스랑으로 새똥을 퍼서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새똥은 마침 그곳을 지나던 관리의 머리 위에 떨어졌어요. 어떤 놈이 감히 내게 새똥을 던졌느냐? 관리는 외양간으로 쫓아와 채찍을 집어들곤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막고 있을 때 그 녀석은 한가롭게 풀밭에 누워있겠지? 넓정마의 시비꾼은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은 일을 바꿔서 하자고 해야지. 그러자면 편안하게 일한 척 해야 했습니다. 넓정마의 시비꾼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다듬고 상처를 감싼 뒤 웃는 얼굴로 칭고를 맞았습니다. 어떤가 일은 할만한가? 그럼 할만하고 말고 소가 풀을 뜯는 동안 하루종일 잠만 자고 왔네. 자넨 어땠나? 외양간 정소가 그렇지 뭐 반나절도 걸리지 않더군. 그래서 나도 한숨 푹 잤네. 그럼 우리 내일은 일을 바꿔서 해볼까? 좋네. 그렇게 해서 다음날은 넓정마의 시비꾼이 소를 끌고 나가고 긴마의 시비꾼은 외양간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넓정마의 시비꾼은 일찌감치 소를 몰고 나왔습니다. 소는 전날처럼 외양간에서 나오자마자 마구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넓정마의 시비꾼이 쫓아가며 소리쳤지만 소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들판을 지나 언덕으로 산으로 마구 달아났지요. 넓정마의 시비꾼은 소를 쫓아가느라 신발이 벗겨지고 발이 깨졌습니다. 저런 소라고 말해주지 않다니 괘씸한 친구 같으니 넓정마의 시비꾼은 소를 쫓아가며 불평했습니다. 괘씸하기는 김마일 시비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도 관리가 외양간 옆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마일 시비꾼이 쇠똥을 퍼서 밖으로 던졌지요. 그렇게 막고도 정신을 못 차리더니 관리는 더욱 화가 나서 쫓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마구 채찍을 휘둘렀어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미리 말을 해줘야지 괘씸한 친구 같으니. 이었고 날이 저물자 날짱마의 시비꾼이 소를 몰고 돌아왔습니다. 이 친구야 소가 달아나면 달아난다고 미리 말을 해줘야지. 김마일 시비꾼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자네도 관리가 외양간 옆을 지난다고 미리 말을 해줘야지. 그렇게 서로 잘못했으니 더 이상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참 재수없는 집이군. 그래 우리 여기서 나가세 어딜 가든 이보다 낫겠지. 그들은 아저씨의 집에서 나와 이 마을 저 마을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말랐지요. 우리 물 좀 마시고 쉬었다 가세. 마침 가까운 곳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물에 도레박이 없었어요. 내가 먼저 내려가 물을 마시고 올 테니 좀 잡아주게. 긴 마을 시비꾼이 줄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때 무엇인가 반짝반짝 비나는 것이 보였어요. 저게 뭐지? 가까이 가서 보니 금화가 된 항아리 였습니다. 여보게 여기 금화가 된 항아리 가 있네 어서 자루를 내려보내게. 넓장 마을 시비꾼은 서둘러 자루를 내려보냈습니다. 긴 마을 시비꾼은 자루에 금화를 옮겨 담았지요. 그러고는 자신도 자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줄을 당기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넓장 마을 시비꾼은 줄을 당겼습니다. 자루는 생각보다 너무 무거웠어요. 금화가 엄청나게 많은 모양이군. 넓장 마을 시비꾼은 힘껏 자루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우물 속을 향해 말했지요. 자는 거기서 푹 쉬게. 긴 마을 시비꾼은 자루 속에서 숨을 죽인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넓장 마을 시비꾼은 자루를 둘러매고 낑낑거리며 걸어갔지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 자루안이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금화가 얼마나 들어있는 거야? 그때 였습니다. 열어보면 알 거 아니야? 자루 밖으로 긴 마을 시비꾼이 얼굴을 쏙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니 자네 그 속에 있었나? 넓장 마을 시비꾼은 당장 자루를 내동댕이 쳤지요. 내놈을 짊어지고 오느라 죽을 뻔했잖아. 내놈이야말로 날 우물 속에 빠트려 죽이려고 했잖아. 김마을 시비꾼이 마주 소리쳤습니다. 알았네. 내가 잘못했네. 우리 그만 돈이나 나누세. 넓장 마을 시비꾼과 김마을 시비꾼은 그 자리에서 돈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넓장 마을 시비꾼이 금화 두 잎을 더 갖는 것이었어요. 이건 그냥 갖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네. 3년 후에 우리 마을 와서 받아가게. 3년 후 김마을 시비꾼은 약속한 대로 넓장 마을로 갔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한시도 금화 돈잎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설마 그 녀석이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 설사 그런다 해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아낼 생각이었습니다. 한편 한편 넓장 마을 시비꾼은 김마을 시비꾼이 찾아올 것을 알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안에 김마을에서 날 찾아오는 녀석이 있을 거요. 그때 당신은 내가 죽었다고 하고 슬프게 우시오. 이었고 김마을 시비꾼이 찾아왔습니다. 넓장 마을 시비꾼의 아내는 남편이 시킨 대로 슬피 울었어요. 작년부터 시름시름 알기 시작하더니 어제 저녁에 눈을 감았습니다. 김마을 시비꾼은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그런데 넓장 마을 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는 대신 동굴 속에 넣었어요. 김마을 시비꾼은 장례가 끝나자 아무도 모르게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속에는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과 갓 죽은 사람들의 뼈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넓장 마을 시비꾼이 죽은 것처럼 누워 있었어요. 그래 금화 둔잎이 아까워 죽은 채 하는 건가? 김마을 시비꾼이 넓장 마을 시비꾼의 뺨을 찰싹찰싹 때렸습니다. 넓장 마을 시비꾼은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날 지경 이었지만 꾹 참았어요. 그때 갑자기 동굴 속으로 험상 굳게 생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김마을 시비꾼은 얼른 뼛속으로 숨었어요. 여기서 보물을 나누자고 그들은 넓장 마을 시비꾼 앞에 앉아 훔쳐온 보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김마을 시비꾼은 숨을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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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나누지? 글쎄 도둑들은 이리저리 머리를 굴렸습니다. 옳지 저기 새로 들어온 시체가 있군. 저 시체를 칼로 찌르고 오는 사람이 가장 좋은 걸 갖기로 하세. 난 싫어. 시체에 손대면 지옥 간다네. 나도 싫어. 그렇다면 내가 하지. 그러다니 한 도둑이 뚜벅뚜벅 넓장 마을 시비꾼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금아 두 잎 밖이는 다 틀렸구나. 긴 마을 시비꾼이 안타까워 하는데 갑자기 넓장 마을 시비꾼이 크게 외쳤습니다. 죽은 자들아 모두 일어나라. 긴 마을 시비꾼은 깜짝 놀라 그 바람에 뼈들이 튀어나가고 흩어지고 굴러가고 난리가 났어요. 귀신이다. 도둑들이 비명을 지르며 동굴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훔쳐온 보물은 고스란히 남겨둔 채였습니다. 두 시비꾼은 서로 마주보며 웃었어요. 이제 보물을 나눌까? 좋지. 금아 두 잎 감는 것도 잊지 말고. 그때 도망갔던 도둑들이 다시 동굴 밖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보물이 아까워서 그냥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얼른 보물만 갖고 나오세. 도둑들은 조심스레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넓장 마을 시비꾼이 재빨리 맨 앞에 있는 도둑의 두건을 휙 벗겼어요. 그라고는 그것을 긴 마을 시비꾼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자 밖에 3년 전에 빌린 금아 대신 주는 걸세. 도둑들은 허둥지둥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휴 저렇게 지독한 놈들은 처음 봤네. 3년 전에 진비질 도둑의 두건을 빼앗아 갚다니. 그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런 자들이라면 결코 보물을 되찾을 수 없을 거야. 그러면서 도둑들이 돌아가자 넓장 마을 시비꾼과 긴 마을 시비꾼은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시비꾼 모두 보물을 잔뜩 짊어진 채였어요. 아까 자네한테 맞았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네. 하지만 덕분에 보물도 얻고 빚도 갚았네. 고맙네. 나도 고맙네. 자네가 죽은 척 안 했으면 보물을 얻지 못했을 거 아닌가. 두건도 얻지 못하고. 두 시비꾼은 만족하여 각자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오늘의 동화 당나귀가 된 아들 옛날 옛날에 재산은 많은데 자식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뭘 하나 물려줄 자식 하나 없는데 딸이든 아들이든 딱 하나만 있으면 좋으련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눈만 뜨면 마주앉아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였어요. 무자식이 상팔자랍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날 없다는 말도 모르세요?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그런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남의 자식이라도 훔쳐오고 싶었어요. 정 그러시면 학교를 하나 세워보시지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보시며 내 아이다 생각하면 좋지 않으시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옳다코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학교를 짓곤 매일매일 아이들을 보러 갔어요. 그러나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가슴만 더 아플 뿐이었습니다. 저 많은 아이들 중에 우리 아이는 하나도 없다니.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 혼자 학교에 갔을 때였습니다. 운동장 한쪽 구석에서 선생님이 한 학생을 꾸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버릇없는 녀석아 너 계속 그렇게 말을 듣지 않으면 생쥐나 당나귀로 만들어버릴 거야? 너 같은 녀석을 생쥐나 당나귀로 만드는 일쯤은 문제도 아니라고. 생쥐나 당나귀를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거꾸로는 못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우리 학교에 저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다니. 저 선생님한테 생쥐와 당나귀를 갖다 주고 자식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해야겠구나. 할아버지는 보리나케 집으로 돌아가 하인데를 불렀습니다. 얼른 부엌에 가서 생쥐 몇 마리만 잡아오너라. 마구깐에 가서 튼튼한 당나귀도 한 마리 골라오고. 갑자기 생쥐와 당나귀는 어디에 쓰시려고요? 하인들은 어리둥절에 했습니다.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할아버지가 워낙 서두르는 동에 하인들은 서둘러 생쥐를 잡아오고 당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들을 가지고 학교로 갔어요. 선생님, 여기 필요한 거 다 가져왔습니다. 부디 자식 하나만 만들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선생님은 영문을 몰라 눈만 끈뻑거렸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생쥐와 당나귀로 만들 수도 있고 생쥐와 당나귀를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요? 자, 어서 자식 하나만 만들어 주십시오. 선생님은 기가 막혔습니다. 학생을 혼내주려고 농담한 것을 그대로 믿다니요. 순진해도 너무 순진했지요.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할아버지가 실망할 것 같아서 우선 적당하게 얼버무렸습니다. 그럼 생쥐와 당나귀는 여기 놔두시고 3주 후에 다시 오십시오. 그때까지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고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자 생쥐는 버리고 당나귀는 집에 갔다가 숨겨 놓았습니다. 이윽고 3주가 지나자 할아버지가 다시 찾아왔어요. 제 자식놈은 만들어 놓으셨겠지요? 할아버지는 잔뜩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생쥐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잡아오면 되니까. 아니, 됐습니다. 당나귀로 아드님을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아들놈은 어디 있습니까? 글쎄 일이 잘 되느라 그랬는지 제가 막 아드님을 만들어 놓자 서울에 사는 관리가 방문하질 않았겠습니까? 그 관리가 아드님을 보더니 참 똑똑하게 생겼구나 하면서 자기 조수로 데려갔습니다. 잘 키워서 훌륭한 관리로 만들겠다면서요. 저런, 저런. 할아버지가 감탄하여 소리쳤습니다. 이런 기쁜 일은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할아버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할머니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내가 그 관리의 집을 한번 찾아가 봐야겠소. 내 그놈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구려. 그리고 자식놈을 맡기고 인사 한마디 없다면. 그 관리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소? 그래요, 다녀와서 내게도 자세히 말해주구려. 이튿날 할아버지는 선생님이 말한 서울의 관리 집을 찾아갔습니다. 얘야, 아비가 왔다. 어서 좀 나와 보아라.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할아버지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누구십니까? 이 댁나리에 조수 있지 않소. 난 그 조수의 압이 되는 사람이오. 얼른 가서 아비가 왔다고 전해주시오. 이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하고 아들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집 나리가 그랬다오. 우리 아들놈을 장차 훌륭한 관리로 키우겠다고. 그러나 조수는 할아버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잘못 알고 오신 게 아니에요? 잘못 알긴 우리 학교 선생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할아버지는 아버지도 몰라보는 아들이 괘씸했습니다. 하지만 전 할아버지를 처음 뵙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요. 이놈아, 내가 내 아비라니까. 조수는 하인들에게 눈짓하여 할아버지를 내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이놈, 멀리서 찾아온 아비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할아버지가 발버둥 쳤지만 하인들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할아버지는 다시 관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여물통을 들고 갔어요. 이 불효자식 놈아, 이걸 팔아. 이래도 내가 내 자식이 아니라고 우길 테냐. 할아버지는 여물통을 조수 앞에 척 내려놓았습니다. 당나귀 여물이 뭘 어쨌다고요? 이걸 먹던 때가 생각나지 않느냔 말이다. 넌 우리 논에서 일하던 당나귀였지 않느냐. 조수는 할아버지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미친 노인네가 다시는 못 오도록 멀리 쫓아버리세요. 하인들이 다시 할아버지를 몰아냈습니다. 세상에 아비도 몰라보는 자식이 있다니. 할아버지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도 펑펑 울었어요. 무자식이 상팔자라더니 그 말이 맞는가 봐요. 그런가 보호. 그 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더 이상 자식 욕심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할아버지가 들에 나갔다가 당나귀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장 당나귀에게 쫓아갔어요. 이놈아, 네가 드디어 돌아왔구나. 아비도 몰라보던 놈이 집은 어떻게 찾았느냐. 하면서 막대기로 마구 때렸습니다. 느닷없는 매질에 당나귀는 깜짝 놀라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아, 거기 못 써냐. 할아버지는 쫓아가고 당나귀는 달아나고 그렇게 하루 종일 마을을 뱅글뱅글 돌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용감한 공주님 한 여름의 들판처럼 눈동자가 초록색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습니다. 공주는 초록색 들판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말을 타고 나갔지요. 그 모습이 마치 여신과도 같아 이웃나라의 왕과 왕자들이 줄줄이 청혼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주의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저와 결혼하고 싶으면 말타기 시합에서 저를 이기십시오. 전 저에게 지는 남자와는 결코 결혼하지 않습니다. 청혼자 중에는 외짝 눈썹 왕도 있었는데 그는 공주의 말을 전해 듣곤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런 건방진 계집이 있나 감히 내 청혼을 거절하다니 외짝 눈썹 왕의 왕국은 매우 강한 나라였습니다. 땅덩이도 컸지만 군사력도 대단했지요. 특히 외짝 눈썹 왕의 잔인한 성격에 함부로 맞서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가서 전하여라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군사를 일으켜 공주의 왕국을 쓸어버리겠다고. 외짝 눈썹 왕의 사신은 초록 눈동자 공주를 찾아가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와 겨루시는 게 겁난다면 결혼을 포기하시라고 전하여라. 어렵게 군사를 일으킬 것 없이. 그 말을 전해들은 외짝 눈썹 왕은 한쪽 눈썹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 계집애가 정신이 나갔구나. 그렇다면 그 아비한테 가서 전하여라. 딸을 보내지 않으면 단숨에 달려가 왕국을 짓밟겠다고. 사신은 외짝 눈썹 왕의 말을 그대로 공주의 아버지인 늙은 왕에게 전했습니다. 이거 그늘났구나. 늙은 왕은 부들부들 떨면서 공주를 불렀습니다. 내 고집 때문에 왕국이 사라지게 생겼다. 아바마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외짝 눈썹 왕을 물리칠 테니까요. 초록 눈동자 공주는 외짝 눈썹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겁쟁이 왕이시여 우리 단둘이 결초를 벌입시다. 아무리 겁이 많아도 여자랑 싸우면서 병사들까지 끌고 나올 것은 없지 않겠소? 편지를 읽은 외짝 눈썹 왕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이런 건방진 계집애 같으니 내 기어이 그 계집애의 무릎을 꿇리리다. 외짝 눈썹 왕은 병사들을 출동시켰습니다. 당장 가서 그 계집애를 사로잡아 오너라. 한편 초록 눈동자 공주는 충성스러운 병사 마흔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외짝 눈썹 왕의 병사들을 맞으러 나갔지요. 초록 눈동자 공주는 황금 투구와 갑옷을 입고 말 위에 앉아 위풍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초록 눈동자 공주의 병사들은 매우 용감했어요. 숫자는 훨씬 적었지만 한 명 한 명이 장수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외짝 눈썹 왕의 병사들을 맞아 나흘간이나 싸웠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공주의 투구가 벗겨지면서 황금빛의 긴 머리카락이 흘러내렸습니다. 순간 외짝 눈썹 왕의 병사들이 기겁을 냈어요. 나흘 동안 일이 번쩍 저리 번쩍 날아다니며 외짝 눈썹 왕의 병사들을 쓰러뜨린 장수가 바로 초록 눈동자 공주라니 그동안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달아나자 공주에게 걸리면 끝장이다. 외짝 눈썹 왕의 병사들은 순식간에 흩어져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외짝 눈썹 왕은 발을 쾅 굴렀습니다. 위협으로도 통하지 않고 싸움으로도 통하지 않으니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외를 써보자. 그때 마침 창문을 통해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외짝 눈썹 왕국의 젖줄이라 불리는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어요. 강물은 흘러 초록 눈동자 공주의 왕국까지 이어졌습니다. 옳지 그거야. 외짝 눈썹 왕이 무릎을 쳤습니다. 강물을 막아 물줄기를 끓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초록 눈동자 공주의... 왕국은 바짝 말라버릴 것이고 동식물들도 다 말라 죽을 것입니다. 외짝 눈썹 왕은 즉시 백성들을 불러모아 강물을 막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백성들은 영문도 모른 채 크고 작은 돌들을 가져다가 강을 막기 시작했어요. 강은 곧 물길을 틀어 다른 쪽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초록 눈동자 공주의 왕국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던 물이 갑자기 마르다니. 초록 눈동자 공주의 백성들은 원인을 알아내곤 궁궐로 몰려갔습니다. 공주 마마, 제발 저희 사정을 좀 봐주십시오. 저희는 물이 없이는 하루도 살지 못합니다. 벌써부터 논밭의 곡식들이 마르기 시작하고 동물들이 물을 찾아 여기저기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초록 눈동자 공주도 백성들의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게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사흘 안에 제가 다시 물이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로 초록 눈동자 공주는 외장눈썹 왕의 왕국으로 달려갔습니다. 호위병 하나 없이 말 마흔마리를 끌고 갔지요. 특히 갓 새끼를 낳은 앞말들을 많이 끌고 갔는데 그것들을 띄엄띄엄 간격을 두고 묶어놓았습니다. 외장눈썹 왕은 드레시오. 난 초록 눈동자 공주요. 나와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직접 말해보시오. 옳지. 드디어 공주가 왔구나. 외장눈썹 왕은 한다름에 달려 나왔습니다. 초록 눈동자 공주는 의젓하게 말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외장눈썹 왕은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온 듯 바람에 실려온 듯 공주의 아름다움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 하였습니다. 외장눈썹 왕은 병사들에게 명령해 돌돌을 채우게 했습니다. 순간 강물은 다시 시원스레 초록 눈동자 공주의 왕국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물길을 덧으니 이쪽으로 오시오. 외장눈썹 왕이 초록 눈동자 공주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보다 나랑 말타기 시합이나 합시다. 자, 나를 쫓아오시오. 초록 눈동자 공주가 말을 몰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외장눈썹 왕이 다급하게 외치며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었어요. 거기 서시오. 외장눈썹 왕이 소리쳤지만 초록 눈동자 공주는 오는 길에 묶어두었던 앞말로 옮겨 탔습니다. 순간 앞말이 땅을 박찼어요. 그러고는 새끼를 보고 싶어하는 어미의 마음으로 바람처럼 달려갔습니다. 초록 눈동자 공주는 차례차례 마흔번째 말까지 옮겨 탔습니다. 외장눈썹 왕은 그만 포기하고 말았어요. 저런 어린 계집한테 당하다니 창피해서 어찌 군 걸로 돌아간단 말인가. 외장눈썹 왕은 그 길로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록 눈동자 공주에게 당한 것이 분하기도 했지만 떳떳하지 못한 방법을 썼던 것이 더욱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동아 왕비가 된 개구리 왕자비 바나나 농장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구리 같은 아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더니 어느 날부터 부인의 배가 쑥쑥 불러왔지요. 그러고는 열 달 후에 정말 개구리를 낳았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개구리를 낳더니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부부는 지극정성으로 개구리 아이를 키웠습니다. 모양만 흉측했지 개구리 아이는 하는 짓이 참 예뻤습니다. 인사도 잘하고 춤도 잘 추었지요. 그러자 사람들도 차츰 개구리 아이를 귀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개구리가 참 사랑스럽지요. 겉모습만 개구리지 하는 짓은 공주라니까요. 세월이 흘러 개구리는 어엿한 처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개구리 처녀의 아버지는 새 어머니를 얻었습니다. 새 어머니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그들은 개구리 처녀를 몹시 싫어했어요. 개구리 따위가 사람 흉내를 내다니 웃기는 일이야. 그러면서 온갖 구박을 다했습니다. 그 즈음 막내 왕자의 열여덟 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막내 왕자는 전국의 처녀들을 궁궐로 초대해 왕자비를 뽑겠다고 하였습니다. 왕자비는 당연히 내차지지. 무슨 소리 얼굴로 보나 솜씨로 보나 당연히 내차지지. 언니들은 기대에 차서 예쁜 옷을 꺼내 입고 치렁치렁 장식을 하였습니다. 개구리 처녀도 언니들처럼 궁궐에 가고 싶었어요. 언니들 저도 데려가 주세요. 어머 얘 좀 봐 궁궐에 나무나 갔는 줄 아나 봐. 왕자님은 우리같이 예쁜 처녀들을 초대했지 너같은 개구리를 초대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만 가는 것이었습니다. 언니들 같이 가요. 개구리 처녀는 궁궐 앞까지 쫓아가며 졸랐습니다. 그러나 언니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둘이서만 쏙 들어갔지요. 개구리 처녀는 할 수 없이 문지기에게 부탁했습니다. 아저씨 저도 궁궐 구경을 하고 싶어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개구리 처녀의 사랑스러운 말투에 마음이 움직인 문지기는 개구리 처녀를 궁궐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궁궐 안은 전국에서 올라온 처녀들로 마치 꽃동산 같았습니다. 개구리 처녀는 그들 사이로 끼어들어갔어요. 어머 징그러워 어디서 이런 개구리가 들어왔담. 처녀들의 구박에도 개구리 처녀는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이었고 막내 왕자가 시종들을 거느리고 나타났어요. 막내 왕자의 손에는 작은 화관이 들려 있었습니다. 모두들 왕자님을 보고 서십시오. 왕자님이 화관을 던지신 후 머리 위에 그 화관이 떨어진 처녀를 왕자비로 삼을 것입니다. 시종의 말에 처녀들은 목을 길게 뺐습니다. 개구리 처녀도 목을 늘렸지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로 막내 왕자가 화관을 던지며 외쳤습니다. 화관은 공중으로 높이 날아올랐다가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졌어요. 처녀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화관이 개구리 처녀의 머리 위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어쩌지? 막내 왕자가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약속이었어요. 막내 왕자는 할 수 없이 개구리 처녀와 결혼하기로 하였습니다. 몇 년 후 늙은 왕이 왕자들 넷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난 이제 너무 늙었다. 그래서 너희들 중 누군가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앞으로 일주일 안에 황금사슴을 가져오는 왕에게 물려줄 것이다. 막내 왕자는 차소로 돌아가 개구리 왕자비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황금사슴이라면 걱정 마세요. 일주일 후에 제가 드릴게요. 개구리 왕자비가 문제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과연 일주일 후에 황금사슴을 내놓았습니다. 얼른 아바마마께 갖다 드리세요. 막내 왕자는 황금사슴을 갖고 왕에게 갔습니다. 형들은 전국의 숲을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내 왕자는 형들을 제치고 왕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새 왕자의 요청에 늙은 왕은 새로운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원히 썩지 않는 쌀과 고기를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시간은 역시 일주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막내 왕자는 개구리 왕자비에게 이야기했어요. 영원히 썩지 않는 쌀과 고기라면 걱정 마세요. 그러더니 다시 일주일 후에 영원히 썩지 않는 쌀과 고기를 주었습니다. 막내 왕자는 그것을 갖고 왕에게 갔지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에도 새 왕자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데려오너라. 이것이 마지막 과제다. 왕의 말에 새 왕자들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중에 후계자가 나오겠군. 우리 아내들만큼 아름다운 여자는 없으니까. 형들의 말에 막내 왕자는 풀이 죽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데려오라 하셨소. 막내 왕자는 나라 안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절 데려가셔요. 그럼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뽑힐 테니까요. 개구리 왕자비의 말에 막내 왕자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황금 사슴과 영원히 썩지 않는 쌀과 고기를 구한 실력이니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일주일 후 막내 왕자는 기대에 차서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개구리 왕자비는 개구리 모습 그대로였어요. 막내 왕자는 실망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개구리 왕자비를 데리고 왕에게 갔습니다. 왕의 처소에는 이미 세 왕자들이 아내들과 함께 와 있었습니다. 모두 아름다운 여자들이었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어디 있느냐. 막내 왕자가 들어서자 왕이 기대에 차서 물었습니다. 그때 개구리 왕자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그러더니 개구리 껍질을 홀랑 벗어 던졌어요. 오, 참으로 아름답구나. 왕이 감탄하여 소리쳤습니다. 새 왕자들도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개구리 껍질 속에서 별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내 왕자는 왕이 되었습니다. 개구리 왕자비는 왕비가 되었고요. 이 끔찍한 걸 어떻게 20년 동안이나 쓰고 있었소. 왕위에 오르던 날 새 왕은 개구리 껍질을 불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껍질은 금방 불길에 휩싸여 헐헐헐 타올랐답니다. 오늘의 동학 하늘의 별이 된 시름꾼 이번에 내가 꼭 우승할 거야? 어림없는 소리, 우승은 내 차지라고. 목동들의 시름 대회가 열리는 계절입니다. 목동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시름 대회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나도 대회에 나가고 싶은데 힘센 아이도 시름 대회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러자면 가죽옷과 가죽 신발이 있어야 하는데 힘센 아이는 그것을 살 돈이 없었지요. 예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떡하든 구해볼게. 어머니는 그 길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칼바람처럼 매섭기로 소문난 왕이었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시름 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매달리자 칼바람 왕은 귀찮은 듯 낡은 가죽옷 한 벌과 신발 한 켤레를 던져주었습니다. 그것을 입고 힘센 아이는 시름 대회에 나갔어요. 그라고는 영겁 후 세 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음, 쓸만하군. 칼바람 왕은 힘센 아이를 곁에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 붉은 뿔 황소왕이 칼바람 왕을 시름 대회에 초대했습니다. 붉은 뿔 황소 시름 대회가 열리니 꼭 오셔서 구경하시라고 하십니다. 사신의 말에 칼바람 왕은 자기 대신 힘센 아이를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붉은 뿔 황소 시름 대회에서 우승하면 말을 한 필 줄 거라고 했지요. 칼바람 왕은 붉은 뿔 황소왕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힘센 아이는 곧바로 붉은 뿔 황소 왕국으로 떠났어요. 내가 그 유명한 칼바람 왕의 시름꾼이냐. 붉은 뿔 황소왕은 첫눈에 힘센 아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부진 체격의 날카로운 눈매가 예사 장사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떠냐 우리 붉은 뿔 황소 시름 대회에서도 우승할 자신이 있느냐. 자신 있습니다. 힘센 아이의 자신 있는 태도에 붉은 뿔 황소왕은 세그머니 화가 났습니다. 하루 강아지 범모서운 줄 모른다더니 존뜨기 놈이 큰 소리는 붉은 뿔 황소왕은 힘센 아이를 혼내줄 생각으로 커다란 소뼈를 던져주었어요. 그게 오늘 내 저녁밥이다.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걸 어떻게 먹어? 도끼나 칼이 있으면 몰라도 도끼나 칼이 있어도 그렇지 나 같으면 그냥 굶겠네. 그러나 힘센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소뼈를 집어들더니 한 손가락으로 뚝 분질러 맛있게 먹었습니다. 보통 녀석이 아니군. 붉은 뿔 황소왕은 힘센 아이의 힘에 놀라 시름 대회를 한 달이나 미루었습니다. 그러고는 전국의 시름꾼들을 몽땅 불러 모았어요. 너희들이 모두 힘센 아이를 공격하면 제 아무리 힘이 쎄도 꼼짝하지 못할 거다. 대회 방식은 모든 시름꾼들이 한꺼번에 나와 아무나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한 사람이 우승하는 거였어요. 그 시합에서 힘센 아이는 붉은 뿔 황소왕국의 시름꾼들을 몽땅 쓰러트렸습니다. 안되겠다. 내가 나가거라. 마침내 붉은 뿔 황소왕은 자신의 시름꾼을 내보냈습니다. 황금으로 치장한 가죽옷을 입은 거대한 장사였어요. 덤벼라. 붉은 뿔 황소왕의 시름꾼이 자신있게 소리쳤습니다. 이번의 염말로 저 녀석이 쓰러지는 꼴을 볼 수 있겠군. 붉은 뿔 황소왕이 기대에 차서 보았습니다. 붉은 뿔 황소왕의 시름꾼은 큰 체구만큼 힘도 엄청났어요. 웬만한 시름꾼은 한 손가락으로 넘어뜨리던 힘센 아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합은 밤이 되고 새벽이 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붉은 뿔 황소왕은 하품을 하면서 시합을 지켜보았어요. 마침내 붉은 뿔 황소왕의 시름꾼이 힘센 아이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일어섰습니다. 붉은 뿔 황소왕도 눈을 보릅뜨고 지켜보았지요. 그때 힘센 아이가 붉은 뿔 황소왕의 시름꾼을 번쩍 들어 바닥에 매다 꽂았습니다. 붉은 뿔 황소왕의 시름꾼은 그대로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했어요. 자, 이제 말을 주십시오. 힘센 아이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붉은 뿔 황소왕은 말을 내줄 생각이 없었어요. 여기서 삼십 리쯤 가면 황소 한 마리가 있다. 그 황소를 이 황금수레에 메어오너라. 마른 황소를 메어오면 그때 주겠다. 대신 메어오지 못하면 내 목을 지게 놀아. 힘센 아이는 그 황소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피로 뿔이 시뻘겋게 물들어 있어 붉은 뿔 황소라고 불리는 황소였습니다. 그 황소를 메어오라니 죽으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지요. 붉은 뿔 황소는 힘센 아이를 보고 콧김을 푸푸 뿜었습니다. 힘센 아이는 주먹을 붉은 쥐고 우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순간 황소가 뿔을 납세우고 달려왔습니다. 힘센 아이는 재빨리 옆으로 피하며 황소의 꼬리를 잡아챘어요. 황소는 힘센 아이를 떼어내려고 마구 날뛰었습니다. 순간 힘센 아이가 손을 놓자 황소는 그대로 튕겨나가 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힘센 아이는 재빨리 황소 등에 올라타 뿔을 뚝 분질러 버렸지요. 그러고는 우리의 기둥을 뽑아 황소의 머리통을 마구 때렸습니다. 마침내 황소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힘센 아이는 황소를 황금수레에 메고 곧장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저놈이 감히 내 황소를 끌고 가다니 붉은불 황소왕은 곧 미친 낙타 두 마리를 풀어 힘센 아이를 쫓게 하였습니다. 한 마리는 머리통으로 아무것이나 들이받고 한 마리는 앞다리를 들어 공격하는 낙타였어요. 힘센 아이는 수레에서 새몽둥이를 뽑아 들었습니다. 그래 오너라. 먼저 아무것이나 들이받는 낙타가 쫓아왔습니다. 힘센 아이는 새몽둥이로 그 낙타의 머리통을 내리쳤어요. 이어 앞다리로 공격하는 낙타가 쫓아왔습니다. 그 낙타는 다리를 내리쳤습니다. 낙타들은 순식간에 나동그라지고 말았어요. 이젠 편안하게 갈 수 있겠지. 그때 언덕 위에 화승총을 든 병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붉은불 황소왕이 숨겨놓은 병사들이었어요. 병사들이 방화세를 당기자 화승총에서 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불꽃은 힘센 아이의 가슴에 날아와 박혔어요. 힘센 아이는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간 눈앞에 어머니와 젖을 짜던 어린 시절이 펼쳐졌습니다. 씨름대회에서 우승하고 어머니와 함께 좋아하던 모습도 떠올랐지요. 어머니가 기다리실 텐데... 힘센 아이의 눈가가 축축히 젖어들었습니다. 며칠 후 칼바람 왕은 힘센 아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붉은불 황소왕에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까지 시름꾼 하나 때문에 전쟁을 하기는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힘센 아이는 밤하늘의 별이 되어 몽골 사람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열여섯 번째 왕자 태평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게 되자 태평왕은 그만 왕위에서 물러나기로 하였습니다. 난 너무 늙었어. 이젠 쉴 때가 되었지. 다행히 태평왕에게는 스물두 명이나 되는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똑똑하고 용감한 왕자들이었지요. 누구한테 왕위를 물려주어야 하나? 나라가 침략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라면 가장 용감한 왕자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태평왕의 왕국은 이웃나라들과 평화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화합하지 않을 때라면 가장 덕이 많은 왕자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과 화합하며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가뭄이나 홍수가 들거나 전염병이 돌 때라면 과학과 의학에 관심 있는 왕자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농사는 몇 년째 풍년이고 전염병도 돌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나라는 태평성대였지요. 이럴 때에도 백성을 위하는 왕자에게 물려주어야 할 텐데 그런 왕자가 과연 누구일까? 태평왕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어요. 태평왕은 곧 세물두 명의 왕자들을 불렀습니다. 왕자들아 지금 당장 궁궐 밖으로 나가거라. 나가서 실컷 세상 구경을 하고 오너라. 단 다시 돌아올 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너라. 가장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는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음식을 가져오라는 것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먹여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라는 뜻이었어요. 왕자들은 곧바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모두 기대에 찬 표정으로 어떤 왕자는 산으로 떠났고 어떤 왕자는 바다로 떠났습니다. 어떤 왕자는 추운 나라로 갔고 어떤 왕자는 더운 나라로 갔어요. 그러나 열여섯 번째 왕자는 궁궐에 남아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가장 맛있는 음식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일까?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맛있다고 하는 음식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부터 알아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아무것도 구해오지 못하면 어쩌시려고요. 유모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다른 왕자님들처럼 왕자님도 우선 떠나보세요. 다니다 보면 맛있는 걸 찾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떠나라고? 난 그럴 순 없어.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왕자님 그만 일어나세요. 밤에 잠을 자는데 요정이 날아와 열여섯 번째 왕자를 깨웠습니다. 전 왕자님이 고민하시는 걸 알아요. 그래서 왕자님을 돕기 위해 숲에서 날아왔어요. 날 돕기 위해 왔다고? 네,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그럼 아바마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혹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알고 있니? 물론이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쌀이에요. 다른 건 두세 번만 먹으면 실증이 나지만 쌀은 그렇지 않잖아요. 듣고 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님은 쌀을 준비하세요. 콩과 돼지고기와 가진 양념도 준비하시고요. 참 바나나인 몇 장과 가늘게 쪼긴 대나무도 필요해요. 열여섯 번째 왕자는 잊지 않기 위해 요정이 하는 말을 따라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먼저 쌀을 깨끗이 씻어서 익히세요. 그걸 절구에 빠와서 가운데가 볼록한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콩과 돼지고기로 솥을 만들어 넣은 다음에 바나나잎으로 싸서 네모난 모양으로 꾹꾹 누르세요. 그걸 대나무 끈으로 묶어서 하루 동안 익히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된답니다. 설명을 마치고 요정은 포로록 날아갔습니다. 잠깐만 열여섯 번째 왕자는 요정을 잡으려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일어나 보니 꿈이었습니다. 열여섯 번째 왕자는 침대에 앉아 요정이 한 말을 차근차근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통하게도 모두 생각이 났어요. 열여섯 번째 왕자는 그것을 유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자님 우리 그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말만 들어도 군침이 넘어가는데요. 나도 요정한테 들을 때 침을 삼켰는데 열여섯 번째 왕자는 유모와 함께 재료를 준비하고 떡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제대로 맛을 낼 때까지 계속 만들어 보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 왕자들이 하나둘씩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모두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하나같이 진귀한 재료들이었습니다. 마침내 태평왕이 왕자들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래, 누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느냐. 왕자들은 가져온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자신 있는 표정들이었어요. 이건 바닷속 가장 깊은 곳에서 캔 전복으로 만든 요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왕자가 전복 요리를 올렸습니다. 괜찮군, 하지만 태평왕은 맛을 보곤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건 가장 높은 산속에서 나는 버섯으로 만든 요리입니다. 이것도 괜찮군, 하지만 두 번째 왕자의 요리에도 태평왕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계속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열여섯 번째 왕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 넌 궁궐 밖에도 나가지 않았는데 무슨 음식을 만들어 왔느냐. 전, 쌀로 만든 떡을 준비했습니다. 열여섯 번째 왕자는 바나나 잎사귀에 쌓인 둥근 모양과 네모난 모양의 떡을 내놓았습니다. 둥근 모양은 하늘을 상징하며 네모난 것은 땅을 상징합니다. 왕자는 대나무 끈을 풀어 연하고 차진 떡을 꺼내 대칼로 잘게 잘랐습니다. 태평왕은 먼저 네모난 떡을 한 조각 먹어보았어요. 오, 태평왕이 다시 한 조각을 먹어보았습니다. 그라고는 또 한 조각, 또 한 조각 하더니 전부 다 먹었습니다. 도대체 쌀을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었느냐. 태평왕은 만족한 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열여섯 번째 왕자는 재료와 만든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요정이 나타나 가르쳐 주었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다른 왕자들이 세상을 돌아다니는 동안 저는 유모와 함께 더욱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열여섯 번째 왕자의 설명을 듣는 동안 태평왕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요정이 가르쳐 주었다는 말에 깊은 감동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그것은 하늘에서 열여섯 번째 왕자를 지원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는 열여섯 번째 왕자의 둥글고 네모난 떡이다. 마침내 태평왕이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곧 열여섯 번째 왕자에게 왕위를 몰려준다는 뜻이었습니다. 둥금떡과 네모난 떡은 금방 백성들 사이에 퍼져 나갔습니다. 떡을 먹으며 백성들은 맛있는 음식을 가르쳐준 열여섯 번째 왕자에게 고마워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젊은 왕과 늙은 신하 신하들의 잔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왕이 있었습니다. 특히 늙은 신하의 잔소리에는 귀를 쫑긋 세웠는데 백성을 위하는 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잔소리는 백성들의 아픔을 전하는 소리지 그런 왕이기에 백성들은 진심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고 젊은 아들이 왕위에 올랐을 때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백성과 화합하는 정출을 하셔야 할 텐데 늙은 신하는 젊은 왕의 괄괄한 성격을 걱정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젊은 왕은 아버지와 달리 신하들의 말에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혼자 결정하고 무조건 따를 것을 주장했지요. 어진 왕은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왕을 진심으로 믿고 따릅니다. 죽은 왕에게 하던 대로 늙은 신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젊은 왕은 버럭 화를 냈지요. 신하란 왕을 돕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경은 사사건건 백성을 들먹이면서 반대만 하는구려. 대체 경은 과인의 신하요. 백성의 신하요. 결국 늙은 신하는 궁궐을 나와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무집을 짓고 열매를 따먹으며 생활했어요. 아바마마가 아끼시던 신하를 저대로 놔둘 순 없지. 소문을 들은 젊은 왕이 늙은 신하에게 옷과 양식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늙은 신하는 그것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몽땅 나누어 주었어요. 젊은 왕이 다시 보내주자 그것도 몽땅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젊은 왕은 계속 물건을 보내주었고 늙은 신하는 계속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갚겠습니까. 백성들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그러나 마을 촌장은 늙은 신하를 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저 늙은 이를 마을에서 쫓아내야 할 텐데 촌장은 오랜 국립 끝에 젊은 왕을 찾아갔습니다. 늙은 신하가 백성들에게 물건을 나누어 주는 것은 민심을 얻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나누어 주며 폐하를 욕하고 있습니다. 촌장의 말을 듣고 젊은 왕은 노발대발했습니다. 그 늙은이가 날 배반하고 떠나더니 왕위까지 노리고 있을 줄이야. 젊은 왕은 병사들을 보내 늙은 신하를 잡아오도록 하였습니다. 다행히 그 소식은 병사들보다 늙은 신하에게 먼저 전해졌어요. 어서 비하십시오. 잡히시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젊은 왕은 성격이 급해서 곧바로 사형에 저할지도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이 늙은 신하를 마을 뒤동굴로 데려가 숨겼습니다. 나 하나 죽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나라와 백성이 걱정이구나.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신다면 절대로 나오지 마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단단히 조의를 주고 돌아갔습니다. 병사들이 도착한 것은 그때였어요. 멀리 못 갔을 거다. 샅샅이 뒤져라. 병사들은 마을을 이잡듯 뒤졌습니다. 그러나 나뭇가지로 감쪽같이 가린 동굴은 끝내 발견하지 못했어요. 병사들은 궁궐로 돌아가 왕에게 늙은 신하가 도망쳤다고 보고했습니다. 존장의 말이 사실이었군. 그때까지 설마하고 있던 젊은 왕은 늙은 신하의 반역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죄가 없다면 도망갈 리 없기 때문이었지요. 누구든 그 늙은이를 잡아오면 상금으로 금화 오백냥을 주겠다. 금화 오백냥이면 웬만한 보자들도 쉽게 만질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컸던 터라 젊은 왕은 반드시 늙은 신하를 잡고야 말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늙은 신하를 동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가난한 부부가 동굴 앞에 와서 쉬게 되었어요. 이 숲 속에 그분이 숨어있다는데 정말인가요? 소문은 그렇게 났소만 부부의 말에 늙은 신하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자신을 두고 하는 말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잡으면 좋으련만 그럼 아이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을 텐데 무슨 소리요? 아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우리가 어찌 그분을 잡을 수 있겠소? 죄송해요. 굶고 있는 아이들이 생각나서 그만. 아내가 울먹이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당신 마음을 내가 왜 모르겠소? 하지만 사람에겐 꼭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도 있는 법이오. 그 말을 듣고 늙은 시나는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젊은 양반 말씀은 말씀은 고맙소 만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소. 죽기 전에 좋은 일이나 하고 가게 나를 군걸로 데려가시오. 아닙니다. 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보기 전에 얼른 들어가십시오. 가난한 부부는 늙은 시나를 동굴 안으로 밀어넣으려 하였습니다. 아니요. 이 늙은 목숨으로 여럿을 살릴 수 있다니 오히려 기쁘다오. 그렇게 옥신각신하는 것을 젊은이 셋이 지나가다 보았습니다. 어? 그 늙은이다. 거봐 내가 이쪽으로 와보자고 했잖아. 젊은이들은 단박에 늙은 시나를 알아보고 쫓아왔습니다. 먼저 가도 소용없다고 발견한 건 내가 먼저니까 발견하기만 하면 뭐해 잡는 사람이 임자지. 그들은 늙은 시나의 양쪽 팔과 옷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왜들 이러는 거요? 가난한 부부는 그들을 뜯어내려 안간힘을 썼어요. 그러다 서로 엉켜서 궁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반역자의 꼴이라니 참 보기 좋구려. 늙은 시나를 보고 젊은 양이 비웃었습니다. 저 늙은이를 데려온 자가 누구냐? 제가 먼저 보았습니다. 그쪽으로 가자고 한 건 접니다. 먼저 잡은 건 접니다. 새 젊은이가 서로 다투자. 젊은왕이 늙은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형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요? 소신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저들이 아니라 저 부부입니다. 늙은 신하가 가난한 부부를 가리켰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저분이 스스로 나오신 겁니다. 가난한 부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동굴 동굴 앞에서 자신들이 한 말이며 늙은 신하가 밖으로 나온 이유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젊은이들이 나타나 저분을 끌고 온 겁니다. 젊은왕이 감동허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젊은왕은 깨달았어요. 늙은 신하가 반역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토록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 반역할 리 없었습니다. 과인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죽으려 젊은왕은 늙은신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러고는 늙은신하를 모함했던 촌장을 나라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남의 공을 가로채려고 했던 젊은이들에게는 곤장을 50대씩 치게 하고 금화 500량은 가난한 부부에게 주었습니다. 그 후 젊은왕은 늙은신하에게 여러가지로 도움말과 충고를 청했습니다. 또한 다른 신하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덕분에 백성들은 전과 같이 평화롭게 살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아 잘생긴 주성이와 아가씨 옛날 어느 마을에 성이 주가이고 이름은 섬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코도 반듯하고 눈도 반들반들하고 귀도 잘생긴 사람이었지요. 키도 환실에서 사람들이 모두 잘생긴 주섬이라고 부를 정도였답니다. 몇 년 동안 서당에서 글공부를 한 주섬이는 과거를 보러 먼 길을 떠났습니다. 과거를 볼 한양까지는 아무리 빨리 걸어도 보름은 걸리는 먼 길이었어요. 등 뒤에 봇짐을 하나 매고 봇짐 옆으로 집신을 매달고 주섬이는 팔을 휘저으며 걸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떠난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날이 저물어 주섬이는 주막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지요. 저녁을 먹고 나니 하루 종일 걸어 피곤한 더락 자리에 눕자마자 주섬이는 고라떨어졌습니다. 코까지 드르렁드르렁 골면서 말입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주섬이는 오줌이 마려워서 잠을 깼습니다. 옛날에야 어디 요즘처럼 변소가 집안에 있나요? 방에서 나와 마루를 건너고 마당을 가로질러야 변소가 있었습니다. 마침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밤이었어요. 주섬이는 급한 마음에 부리나케 변소로 달려가 오줌을 누웠습니다. 바지를 추스리고 허리끈을 메면서 방으로 돌아오던 주섬이는 깜짝 놀랐어요. 글쎄 마당 귀퉁이 커다란 배나무 아래에 왠 아가씨가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곱게 생긴 아가씨였습니다. 아가씨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주섬이만 떨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원 별일도 다 있네. 한밤중에 왠 아가씨가 저러고 있담. 주섬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잠에 고라떨어졌지요. 다음날 아침 주섬이는 어제밤에 아가씨 생각은 까맣게 잊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걸어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어요. 한양은 과거를 보려고 나라 곳곳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북적 거렸습니다. 과거 보는 날 주섬이는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썩 잘 본 것 같지는 않았어요. 결국 과거에 떨어지고 말았지요. 올라올 때는 씩씩하게 걸어온 길을 풀이 팍 죽어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지친 걸음으로 돌아가던 주섬이는 배나무 아래에 있던 아가씨를 만난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제야 주섬이는 그 아가씨 생각이 났지요. 아가씨는 아직도 이 마을에 살고 있을까? 주섬이는 올라갈 때 묵었던 그 주막에 다시 묵을 생각으로 찾아갔지요. 하지만 그 주막은 문을 닫아 걸고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계십니까? 주섬이는 대문에서 큰 소리로 주인을 불렀습니다. 한참 만에 세수도 하지 않은 것처럼 얼굴이 꾀재재한 주인이 나왔습니다. 우리 집은 이제 장사 안 합니다. 다른 집으로 가세요. 제가 한양에 갈 때도 멀쩡히 장사를 하더니 왜 갑자기 그만두었습니까? 조삼이가 주인의 얼굴을 쳐다보며 물었지요. 어 참 그게 주인은 말꼬리를 흐리더니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에 딸이 하나 있었지요. 얼마 전 한 선비가 우리 집에서 묵어 갔는데 아마 밤중에 그 선비를 보고 한눈에 반했나봐요. 그날 이후 씨름씨름 알더니 지금은 이상한 꼴로 선비가 묵었던 방에 누워있는데 내쫓 칠 수도 없고 주인은 또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주인의 말을 들은 주섬이는 속이 뜨끔했어요. 주인이 말하는 선비가 바로 자기인 것 같아서 였지요. 하지만 주인은 주섬이가 그 선비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병이 들었다면 그 병을 낫게 해줄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주섬이는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따님의 병을 낫게 해드리지요. 어서 저를 그 방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퍼락이라도 잡듯이 딸의 병을 고쳐주겠다는 말에 주막집 주인은 얼른 주섬이를 그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방에 들어선 주섬이는 깜짝 놀랐어요. 커다란 고렁이 한 마리가 혀를 날름거리며 주섬이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난데없는 고렁이를 보자 주섬이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주섬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렁이는 눈이 빠져라 주섬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고렁이의 눈빛이 무척 슬퍼 보였습니다. 아 저 구렁이가 정말 그때 그 아가씨가 만나보구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었으면 저렇게 구렁이가 되었을까 갑자기 구렁이가 불쌍하게 느껴진 주섬이는 천천히 구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구렁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주섬이의 몸을 칭칭 감았습니다. 그래 내 마음 내가 안다 이제 마음을 풀고 내 갈길로 가거라 주섬이는 구렁이의 몸과 머리를 어루만져 주었어요. 한참 만에 구렁이는 주섬이의 몸에서 떨어지더니 머리를 숙여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도련님 말씀대로 이제 저는 물러갑니다. 머지않아 도련님은 평양감사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평양으로 가시는 길에 저를 다시 만날 겁니다. 알쏭달쏭한 말을 남기고 구렁이는 슬금슬금 기어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구렁이가 사라지자 주막 주인은 주섬이에게 고맙다며 인사를 했지요. 비록 구렁이지만 한때는 내 딸이었으니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어 고민이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섬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막집을 떠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주섬이는 열심히 공부를 했지요. 몇 해 뒤 다시 치른 과거에서 주섬이는 당당히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주섬이는 커다란 가마를 타고 평양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평양감사일을 하기 위해서 지요. 가마 앞에서는 길라자비가 앞장서며 소리쳤습니다. 물러 꺼라 평양감사행차시다. 그 소리에 길 가던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길을 피했습니다. 가마가 평양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였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가마가 멈춰버렸어요. 무슨 일이냐. 이제는 평양감사인 주섬이가 가마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물었습니다. 예 나으리 이상한 것이 가마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무리 치우려 해도 도통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길라자비가 황송한 얼굴로 주섬이에게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바위처럼 둥글넙적하고 껍데기에는 소똥 같은 것이 덕지덕지 붙은 이상한 물건이 길 한가운데 누여 있었지요. 아니 저게 뭐냐. 주섬이의 물음에 그 마을 사람이 허리를 굽히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물건은 이 마을 기생이 낳은 것입니다. 낳고 보니 저 꼴이라서 내다 버리려 했지만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제 마음대로 저렇게 가고 싶으면 가고 있고 싶으면 있고 합니다. 거참 이상한 일이로구나. 주섬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그 사이에 사람들이 열어 달려들어 그 물건을 치우려 했지만 그것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옆으로 옮겨 놓으면 얼른 제자리로 돌아와 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어 거참 그냥 두고 옆으로 돌아가자. 주섬이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만은 그 물건 곁을 지나 다시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물건이 주섬이네 일행 뒤를 쫄래쫄래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막아도 어떻게든 뚫고 쫓아왔지요. 평양감사의 행렬이 드디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평양감영은 크고 의리의리한 건물이었어요. 그날 밤 감사가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드르릅 열리더니 감사가 묻고 있는 방 안으로 그 물건이 대굴대굴 굴러서 들어왔습니다. 마침 감사는 피곤하여 코까지 굴며 잠을 자고 있었지요. 그 물건은 감사의 이불자락 아래로 파고 들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감사는 정신없이 잠을 잤어요. 감사는 잠결에 옆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 이불 속이 불룩불룩해서 감사는 얼른 이불을 획 걷었습니다. 그러자 아까 이불 속으로 돌아온 그 이상한 물건이 몇 번 꿈틀대더니 껍질이 하나하나 벗겨지고 둥글던 몸이 점점 늘어나더니 얼마 뒤엔 웬 아가씨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 아니 너는? 놀란 감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아가씨는 주섬이가 옛날 과거 보러가다 만난 주막집 딸이었거든요. 아가씨는 일어나서 감사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도련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요? 감사는 아가씨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제가 처음 도련님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져 그만 구렁이가 되었지요. 그런데 도련님께서 돌아오시다 저의 마음을 풀어주셔서 구렁이의 껍질을 벗고 이곳 기생의 몸을 빌려 태어나게 되었답니다. 다만 다시 도련님을 만날 때까지 다른 사람 눈에 띄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상한 몸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이제 도련님을 만나 껍질을 벗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가씨의 말을 들은 감사는 뜰듯이 기뻤습니다. 감사도 오래전에 그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두고 있었거든요. 자기 때문에 구렁이가 되어야 했던 아가씨의 애틋한 운명이 늘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했었습니다. 그 뒤 감사는 이상한 인연으로 만난 구렁이 아가씨와 결혼을 해서 아들딸 낳고 잘 살았답니다. 벼슬도 점점 높아졌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착한 일도 많이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구렁이 여인과 선비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워낙 가난해서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도 장가갈 생각을 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선비는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항상 남을 생각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마음이 바른들 무얼 하겠어요. 당장 오늘 먹으면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한 살림이었으니 말입니다. 예야 이러다가는 우리 식구들 모두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구나 쌀독은 텅텅 비었는데 이젠 바느질 거리도 없고 조림배를 움켜쥐고 책 읽는 신용을 하는 선비 곁에서 나이 든 어머니가 조심조심 입을 열었습니다. 그 옆에는 동생들이 배고픈 표정으로 선비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선비 아래로 울망졸망한 동생들이 네 명이나 있었습니다. 선비는 어서 과거에 급제해 식구들을 배불리 먹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야... 어머니는 빼매고 있던 버선을 옆으로 치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삭바느질로 겨우겨우 끼니를 이어왔는데 요 몇 달은 그 일거리마저 떨어져 버렸거든요. 전들 뭔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선비는 멋쩍은 표정으로 어머니 얼굴만 바라보았어요. 그러지 말고 너하고 같은 서당에서 공부했다는 친구를 찾아가보면 어떻겠니?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한다는데... 하긴 며칠 전에 편지가 오긴 했어요. 한번 찾아오라며... 선비도 친구를 떠올리며 그래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거든요. 다음날 아침, 일찍 선비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의 말대로 한양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볼 셈이었지요. 굶주림으로 야위인 동생들 얼굴이 떠올라 선비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지친 선비는 어둑어둑해져서야 어디서 하루 묵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깊은 산속이라 사람 사는 집을 찾을 수 없었어요. 이거 큰일 났네. 벌써 캄캄해졌는데 어디서 자고 간담. 선비는 바로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멀리 작은 불빛이 하나 보였어요. 옳지. 저기 불빛이 있는 걸 보니 사람 사는 집인가 보군. 저 집에 가서 하룻밤만 묵어가야겠다. 선비는 더 보지러니 발을 놀려 불빛을 찾아갔습니다. 이리 오너라. 선비가 대문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참 뒤에 문이 열리더니 웬 여인이 한 명 나왔어요. 길가는 나그네입니다. 날이 저물어 더 갈 수 없으니 하룻밤만 묵게 해 주십시오. 선비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인은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안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 외관 남자를 들이기 힘듭니다. 선비는 이 집이 아니면 캄캄한 밤길을 헤매야 할 것 같아 다시 사정을 했습니다. 그저 몸만 누우면 되니 아무 곳에서나 하루 자고 가게 해 주십시오. 선비가 딱 해 보였는지 여인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노추한 곳이지만 들어오시지요. 선비는 고개를 숙여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요? 여인이 저녁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녁상이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어요. 시장하던 참이라 선비는 정신없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숙룡까지 마시고 나니까 갑자기 졸음이 몰려왔어요. 여인은 상을 내가고 이부자리를 펴주고는 건너방으로 물러갔습니다. 선비는 눕자마자 코를 골며 잠에 고라 떨어졌지요. 다음날 선비가 잠에서 깨어난 것은 해가 하늘 가운데 떴을 때였습니다. 이런 이거 너무 늦었군. 어서 길을 떠나야 할 텐데. 선비는 후다닥 일어나 이부자리를 개고 짐을 챙겼습니다. 막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여인이 들어와 선비에게 말을 했어요. 꼭 급히 가야 할 길이 아니라면 오늘 하루만 더 묵어가시면 안 되겠어요. 헛값 문작이 떨어졌는데 제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서요. 여인의 말에 선비는 하룻밤 신세진 것을 갚는다는 생각에 하루를 더 그 집에서 묵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에는 걸음을 전해야 한다고, 그 다음날에는 밭을 갈아야 한다고. 그렇게 여인은 선비를 붙들었습니다. 결국 선비는 열흘이 넘도록 그 집에 머물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선비는 여인과 정이 들었고 마침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비의 마음속에선 언제나 집에 두고 온 어머니와 동생들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줄임배를 움켜쥐고 울고 있겠지. 동생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선비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서방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여인이 선비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도 아다시피 내게는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님과 동생들이 있소. 내가 떠날 때 며칠을 굶고 있었는데 이젠 굶주려 죽었을지도 모르오. 선비의 말을 듣고 여인은 빙글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이미 며칠 전에 쌀과 돈을 보냈거든요. 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여인이 알아서 식구들을 보살펴주었다니 놀랄 수밖에요. 선비는 마음속으로 여인이 너무나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비는 여인의 집에서 몇 달을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집에 두고 온 가족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비는 고향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리워 한숨을 내쉬곤 했어요. 그런 선비의 모습을 보고 여인이 말했습니다. 서방님, 그렇게 한숨만 쉬지 말고 내일은 고향에 한번 다녀오세요. 그 말을 들은 선비는 뜰듯이 기뻤습니다. 다음날 선비는 고향을 향해 떠났어요. 여인은 선비에게 푸짐한 음식을 싸주고 돈도 넉넉하게 주었지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된 선비는 부지런히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고향으로 돌아온 선비는 자기 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집은 어디 가고 웬 귀화집이람? 선비네 집은 원래 다 무너져가는 초가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이 있던 자리에 의리의리한 귀화집이 서 있는 것입니다. 어리둥절해하던 선비는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성큼 들어섰어요. 아이고, 얘야. 이제 오니. 형님, 그동안 별일 없으셨지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선비를 보더니 맨발로 달려나와서 반겼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 집이 어떻게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되었습니까? 선비는 어머니와 동생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글쎄, 한양에 산다는 내 친구가 금은 뭐하며 온갖 재물을 보내주어서 이렇게 큰 집을 짓고 살게 되었단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서 선비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한양에 가지도 않았는데 친구가 돈을 보내줄 까닭이 없지요. 아마도 그 여인이 보내준 것인가 보구나. 선비는 여인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어머니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으니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혼인은 일륜지 대사라는데 이처럼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선비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 입을 열었습니다. 굶어죽게 생긴 우리가 이렇게 길을 펴고 살 수 있는 것도 다 그 사람 덕분이 아니겠느냐. 오히려 우리가 고맙구나. 이왕 이렇게 된 것 언제 나를 잡아 그 사람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너라. 정식으로 혼인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어머니의 말을 들은 선비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동생들은 그동안 배불리 먹어서인지. 살이 포동포동하게 오른 얼굴이었어요. 어머니도 이제는 삭바느질을 그만두고 집안 살림만 하며 행복해했지요. 선비는 그런 가족을 보자 마음이 더없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하루는 아침을 먹고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어머니가 선비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내가 집에 돌아온 지 꽤 지났구나. 내가 없는 동안 그 사람은 얼마나 너를 기다리고 있겠느냐. 이렇게 잊지 말고 내일이라도 당장 그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지 않느냐. 어머니의 말을 들은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님. 그럼 내일 당장 길을 떠나겠습니다. 다음 날 선비는 집을 나섰습니다. 산속의 여인을 찾아가는 길이지요. 어서 가서 그 사람을 데려다 정식으로 혼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자 발걸음이 저절로 가벼워졌습니다.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했지만 워낙 먼 길이라 여인의 집 가까이 왔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침 보름달이라 달빛이 환하게 비춰서 길을 잃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여인의 집 가까이에 있는 커다란 오동나무 곁을 지날 때였습니다. 나무 밑에 머리가 하얗고 수염도 하얀 노인이 앉아있다가 선비를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 지금 어디 가나. 한밤중에 웬 노인이 불쑥 마르거나 이상했지만 선비는 공손히 대답을 했지요. 예, 저 산넘어 외딴 집에 갑니다. 허허, 가지 말게. 난데없는 말에 선비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는 꼭 가야 합니다. 이 사람아, 가지 말래도. 그 여자는 구렁이야. 구렁이. 그 여자가 자네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아닐세. 자네 식구들을 잡아먹으려고 도와주는 척하는 거야. 오늘 저녁에 자네부터 잡아먹고 자네 집에 가서 어머니와 동생들도 잡아먹을 걸세. 한 집안 사람들을 모두 잡아먹으면 그 여자는 용이 돼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거든. 그럴 리가요. 그토록 착한 사람이 구렁이라니요. 노인의 말에 선비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사람아, 내 말을 못 믿겠나? 그럼 그 집에 도착해서 담을 넘어가게 그 여자 방에 몰래 다가가서 문틈으로 들여다보면 내 말이 들림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노인의 말에 깜짝 놀란 선비가 물었습니다. 잡아먹히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있지. 방을 엿본 후에 다시 담을 넘어와서 대문으로 들어가게. 아마 그 여자가 한상 떠버러지게 자려줄 거야. 밥상을 받으면 첫 숟가락을 퍼서 그 여자에게 뿌리게. 그러면 구렁이는 죽어버릴 테니까. 선비는 노인과 헤어져 여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선비는 대문 앞에서 여인을 보르려다가 노인의 말이 생각나 담을 넘었습니다. 집안은 쥐죽은 듯이 조용했어요. 선비는 살금살금 문틈으로 다가가 들여다보았지요. 그랬더니 방 한가운데 촛불이 일렁이고 있는데 통나무보다 더 굵고 커다란 구렁이가 혀를 날름날름대며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아, 그 노인 말이 맞구나. 저 여인이 구렁이였더니. 놀라 한동안 어쩔 줄을 모르던 선비는 다시 노인의 말대로 담을 넘어와 대문에서 여인을 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아이고 어서 들어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지요. 여인이 벗어발로 달려나와 선비를 맞았습니다. 시장하시지요. 얼른 저녁상 보아올게요. 얼마 후 여인은 저녁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상 위에는 온갖 반찬이 가득했어요.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지요. 어서 드시지요. 하루 종일 오시느라 몹시 힘드셨지요. 여인은 선비 곁에 붙어앉아 숟가락을 들어주기도 하고 좋은 반찬을 선비 앞으로 옮겨놓기도 했습니다. 선비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퍽지요. 그러고는 여인의 얼굴을 한 번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선비의 숟가락에만 눈길을 주고 있었어요. 잠시 망설이던 선비는 눈을 질끈 감고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입안 가득 밥을 넣고 씹기 시작했어요. 여인은 그런 선비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비가 밥을 다 먹고 상을 물리자 여인이 선비 곁에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서방님, 왜 제게 밥을 뿌리지 않으셨어요? 여인의 말에 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소? 오시다가 노인 한 분을 만났지요? 선비는 다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까지 알고 있었구려. 여인이 선비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어요. 그 노인 말대로 저는 구렁이랍니다. 그 노인은 진해고요. 둘 중에서 인간의 믿음을 먼저 얻는 쪽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답니다. 제가 먼저 서방님의 믿음을 얻은 것 같으니 그 노인이 저를 죽이려고 그런 말을 한 것이랍니다. 그런데 왜 서방님께서는 그 노인 말을 듣지 않으셨나요? 사실 나도 노인의 말을 듣고 당신에게 밥을 뿌릴까 생각했소. 하지만 당신이 우리 식구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하니 그럴 수가 없었소. 당신이 우리를 잡아먹고 하늘로 올라가면 당신에게 참 좋은 일이오. 또 우리 식구들은 당신 덕분에 편안하게 먹고 살았으니 은혜를 갚는 일도 되고 말이오. 그래서 밥을 뿌리지 않은 거요.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일어나더니 선비에게 큰 절을 냈습니다. 서방님 고맙습니다. 저는 서방님 덕분에 이제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서방님과 서방님 가족을 늘 보살펴드릴게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여인이 말을 마치자 갑자기 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안 가득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여인은 구렁이가 되었다가 다시 용으로 변했어요. 용이 된 여인은 고맙다는 듯 몇 번이나 선비에게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정신을 차린 선비가 주위를 둘러보니 여인이 살던 집은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집이 있던 곳에는 커다란 바위만이 남아있었어요. 바위 아래에는 여인이 선비에게 남겨준 온갖 금은 보아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비는 여인이 올라간 하늘을 향해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했어요. 그러고는 금은 보아를 싸들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구렁이 여인이 준 돈으로 잘 살게 된 선비는 살림 걱정 없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과거에 급제를 하였습니다. 벼슬도 높이 올라가 남부러울 것 없이 되었지요. 그러나 선비는 늘 구렁이 여인의 도움을 잊지 않고 해마다 구렁이가 하늘로 올라간 날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낸답니다. 오늘의 동화 초록바다 소녀장군 언덕 위에 요새를 지키는 장군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에게는 초록바다라는 딸이 있었어요. 깊고 깊은 초록빛 바다와 같은 눈동자를 가졌다고 해서 초록바다였습니다. 어느 날 초록바다는 요새를 나와 강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장군 회의에 참석하러 가시고 어머니와 동생들은 낮잠을 자고 있었지요. 남자들은 아침 일찍 사냥을 나가고 요새는 수비대 병사 두 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요새를 연결하는 심부름꾼이 고개 넘어 골짜기에 사냥감이 많다고 말해 특별히 나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초록바다는 강 표면에 부딪히는 햇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총소리가 들렸어요. 사냥감이 요새 가까이로 도망쳤나 보지? 초록바다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곤 감시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러자 다급하게 손짓하는 늙은 하인의 모습이 보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초록바다가 감시대 쪽으로 가며 물었습니다. 뒤에 도끼날 인디언이에요. 돌아보니 과연 수십 명의 인디언들이 총을 들고 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초록바다는 요새를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총알이 머리 위를 스치고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맞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어디 간 거야? 도망치면서도 초록바다는 병사들을 생각했습니다. 도끼날 인디언들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요새에서는 아무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기만 해봐. 이제 도끼날 인디언들은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까지 쫓아왔습니다. 초록바다는 치마를 감싸지고 온 힘을 다해 뛰었어요. 한 인디언이 초록바다의 목도리를 낚아챘습니다. 초록바다는 재빨리 목도리를 풀어버리곤 요새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서 문 닫아요. 초록바다의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쿵 하고 요새 문이 닫혔습니다. 다들 어디 간 거예요? 초록바다가 숨을 헐떡이며 요새 안을 돌려보았습니다. 왜 감시대에 병사들이 없냐고요? 그제야 구석에 숨어있던 병사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초록바다의 호통에 병사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저씨들은 저 가여운 부인과 아이들이 안 보이세요? 초록바다가 벌벌 떨고 있는 부인과 아이들을 가리켰습니다. 사나이라면 언제든 나라와 가족을 위해 피 흘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잊으셨어요? 어서 총을 들고 각자 위치로 돌아가세요. 초록바다가 총을 빼앗아 허공에 땅땅 쏘았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병사들이 각자 위치로 돌아갔어요. 뭐 하는 거예요? 총들 안 쏘고 초록바다가 다시 총을 쏘았습니다. 그것은 병사들에게 명령하는 동시에 도끼날 인디언들에게 요새가 비지 않았음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또 요새 근처에 있을 병사들과 사냥 나간 사람들에게 위급함을 알리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도끼날 인디언들은 요새 근처의 숲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고는 이쪽 병사들을 방패막이로 세워놓았어요. 어머! 저게 어찌 된 일이지? 초록바다는 깜짝 놀랐습니다. 숲에서 벌써 포로가 된 모양입니다. 병사들의 말에 부인과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초록바다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는 별수 없이 요새 안의 사람들만으로 도끼날 인디언들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총을 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총을 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총과 총알을 나르도록 하세요. 초록바다의 명령에 부인들이 하나둘씩 총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지하에서 총과 총알을 날랐습니다. 저기 좀 보세요! 누군가의 외침에 요새 밖을 보니 친척들이 쪽배를 타고 강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초록바다는 그들이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 나가서 저 사람들을 보호해 와야 해요? 그러나 서로 눈치만 볼 뿐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가죠! 초록바다는 허리에 총을 차고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그러자 부인들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울음소리가 돋기날 인디언들 귀에 들어가 봐요. 우리한테 어려운 일이 있는 줄 알고 좋아할 테니! 그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자 그들을 몽땅 지하실에 가두었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요새 밖으로 나가 언덕을 내려갔지요. 돋기날 인디언들은 초록바다를 보며 어리둥절해 하였습니다. 어린 소녀가 겁도 없이 요새 밖으로 나와 언덕을 내려가다니요. 혹시 유인책을 쓰는 것이 아닌가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초록바다는 선착장으로 가서 친척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보호하며 요새까지 돌아오는데 그때까지도 돋기날 인디언들은 계속 보고만 있었습니다. 마침내 방위되었어요. 돋기날 인디언들은 어둠을 틈타 요새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초록바다는 그것을 짐작하고 철저한 방어책을 세웠지요. 아저씨는 저기 서고 아저씨는 여기 서세요. 절대 졸면 안 돼요. 조는 순간 돋기날 인디언들의 총알이 머리통을 뚫고 지나갈 테니까요. 초록바다의 단호한 태도에 병사들은 고분고분 명령에 따랐습니다. 몇몇 부인들도 교대로 순찰을 돌았어요. 조금 큰 남자아이들은 여기저기 다니며 명령을 전달하고 소식을 알아왔습니다. 그런 사정이 돋기날 인디언들에게 알려졌는지 그날 밤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돋기날 인디언들이 공격하지 않았다고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언제 어느 때 공격해올지도 모르니까요. 초록바다는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병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소시로 부인들과 아이들을 단속하고 사냥 나간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여드레가 지났어요. 요새 안 사람들은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돋기날 인디언들은 호시탐탐 공격할 틈을 노리고 사냥 나간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지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초록바다도 한계를 느꼈습니다. 자꾸 다리에 힘이 풀리고 앉기만 하면 눈이 감겼어요. 아버진 언제나 오시려나? 그때였습니다. 강쪽에서 우레와 같은 함성소리가 들려왔어요. 초록바다는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냐? 프랑스군이다. 순간 초록바다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프랑스군이라면 구원병이었습니다. 요새 문이 열리고 프랑스군이 열을 지어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초록바다는 앞으로 나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고맙다. 초록바다의 환영사에 프랑스 장군이 격례를 하였습니다. 인디언들은 저쪽에 있습니다. 장군님 저도 같이 싸우게 해주세요. 당연하지. 이런 중요한 싸움에 소녀 장군을 빼놓을 수가 있나. 프랑스 장군은 초록바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프랑스군은 곧 공격을 시작했어요. 초록바다도 그들과 함께 총을 쏘았습니다. 요새 안에 있던 사람들도 총을 쏘고 무기를 날랐습니다. 도끼날 인디언들은 제대로 공격 한번 해보지 못하고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끼날 인디언들이 완전히 물러나자 사람들은 초록바다를 열렬히 칭찬했습니다. 그때부터 초록바다는 소녀 장군이라 불리기 시작했답니다. 오늘의 동아 남편의 좋은 마술 붉은 마을 사람들은 싸움하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늙은이들은 늙은이들대로 만나기만 하면 싸웠어요. 야 왜 너만 먹어? 내가 잡았으니까 나만 먹지. 그래도 이리 내놔.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주먹질을 해댔습니다. 그렇게 허구한 날 싸움질이니 얼굴이 유난히 벌겠지요. 그래서 마을 이름이 붉은 마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붉은 마을에 마술사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수염을 배꼽까지 길게 늘어뜨린 마술사 남편과 머리를 허리까지 기른 마술사 아내였습니다. 저것들은 뭐야? 수염을 늘어뜨린 꼬리 웃음내? 머리는 왜 저렇게 길렀대? 저걸 잡아서 휙휙 돌리면 재미있겠는걸? 마을 사람들은 마술사 남편의 긴 수염과 마술사 아내의 긴 머리가 가소롭다는 듯 보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마술사 부부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마다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인사를 받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싸움을 걸까 호시탐탐 노리기만 했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나무를 배면 혼란 가져다 불을 떼고 옷을 빨아 널어놓으면 진흙탕에 던져넣었습니다. 세상에 저런 야만인들이 다 있을까? 마침내 마술사 아내가 불만을 터뜨렸어요. 안되겠어요. 우리 저들을 혼내줍시다. 사실 마술사 아내는 처음부터 붉은 마을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허구한 날 싸움질해 아무데서나 뒹굴다 자고 옷도 제대로 입을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술사 남편은 그런 점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잘만 가르치면 얼마든지 좋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원래는 착한 사람들이라고 자차 우리가 가르쳐줍시다. 차라리 원숭이나 곰을 데려다 가르치지요. 저런 야만인들을 무슨 소로 가르쳐요? 가르친다고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두고 보시오. 내가 꼭 착한 사람들로 만들어 놓을 테니. 마술사 남편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집이 다 지어지자 마술사 남편은 마을 사람들을 불렀어요. 집은 이렇게 피를 피하고 짐승들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위와 더위도 피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때까지 붉은 마을의 집들은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대충 엮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조금만 심하게 불어도 무너지고 날아갔지요. 이건 옷이라고 하는데 이걸 입고 있으면 해충에게 뜯기지 않습니다. 돌이나 나뭇가지에 스쳐도 다치지 않고요. 마을 사람들은 신기한 듯 집을 들여다보고 옷을 만져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눈치만 보며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의심스럽게 쳐다보고 소금거리기만 했습니다. 저것들이 분명히 무슨 꿍꿍이 속에 있어서 저럴 거야. 그래도 마술사 남편은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한둘씩 집을 짓고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마술사 남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집도 짓고 옷도 만들었습니다. 왜 저런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고맙게 여기기는커녕 욕만 하는 사람들을 마술사 아내는 그런 남편이 못마땅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와주겠다는 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내가 도와줄 필요가 뭐 있겠소. 마술사 남편은 여러 사람이 협동하여 사냥하고 농사짓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물을 막아 감을 때 이용하는 법도 가르쳤지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차차 싸움을 멈추고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을은 예전에 붉은 마을이 아니었어요. 여기저기 오두막에 서 있고 들에는 채소가 심어져 있으며 사람들은 옷을 입고 다니는 번듯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소? 내 말이 맞지 않았소? 저 사람들을 보고 이제 누가 야만인이라고 하겠소? 마술사 남편은 흐뭇하여 마을을 둘러보곤 하였습니다. 그럴수록 아내는 마을 사람들이 더욱 미웠어요. 처음엔 자신들을 그토록 괄시하더니 이제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것이 여간 간사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만히 놔둬나 봐라. 마술사 아내는 마을 사람들을 혼내주고 마을을 파괴시킬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남편 덕으로 마을 사람들이 번듯하게 살고 있지만 속은 여전히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지요. 야만인은 야만인답게 살아야지. 어느 날 밤 마술사 아내는 남편이 잠든 것을 보고 살짝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강으로 달려갔지요. 강은 검은 빛으로 흐르고 먼 숲에서 이따금씩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술을 쓰기엔 적당한 밤이군. 마술사 아내는 양쪽 팔을 크게 벌려 밤에 전기를 모았습니다. 곧 어둠, 두려움, 불안함 등에 전기가 몰려왔어요. 마술사 아내는 그것들을 아주 오랜 시간 공들여 부풀렸습니다. 부풀리고 부풀려 마침내 강물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술사 아내는 멈추지 않고 계속 전기를 모았습니다. 드디어 바다만큼 부풀어 오른 강물이 마을로 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다가 뛰쳐나온 사람들이 산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강물은 그들을 삼키고 들판과 집들은 온통 휩쓸어 버렸습니다. 비도 안 오는데 강물이 불어나네? 이게 웬일이야?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물에 잠긴 마을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에 마술사 남편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세상에! 그는 아내가 저지른 재앙에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저질렀소? 마술사 남편은 아내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이 마을 사람들은 순진하고 순박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난 당신이 그들을 도와주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렇게 파괴시킨 거요?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은 저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오. 저들은 다만 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뿐이오. 그런데 당신은 알면서도 저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소. 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소.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아내는 겁먹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당장 이 땅에서 떠나시오. 떠나라니요? 아주 멀리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시오.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못할 곳으로 사라지란 말이오. 마술사 아내는 재빨리 돌아섰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는 남편에게 큰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술사 아내는 달리고 달려 지구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한편 마술사 남편은 곧바로 마을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마을은 완전히 물에 잠겨 호수가 되어 있었고 살아남은 사람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마술사 남편은 손가락으로 산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가파른 산비탈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순간 물 한 개가 퍼지며 무지개가 비어올랐어요. 물이 모두 빠지자 마을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마술사 남편은 그들에게 다시 한 번 집 짓는 법과 땅 일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하는 일이라 전보다 훨씬 더 멋지게 집을 지었지요. 땅도 훨씬 더 잘 일구었습니다. 한편 마술사 아내는 달에 숨어서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술사 아내는 그제야 자신의 나쁜 마술에 비해 남편이 얼마나 좋은 마술을 쓰고 있는지 알고는 지난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젊은한과 늙은신하 이야기에서 늙은신하는 공거를 떠난 후에도 여전히 백성을 위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젊은 왕이 보낸 물건들을 전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마지막에는 죽을 줄 알면서도 젊은 왕에게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가난한 부부에 의해 늙은신하의 결백이 밝혀졌지요. 젊은 왕은 비로소 백성을 위하는 늙은신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젊은 왕은 늙은신하의 잔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아마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백성들의 아픔을 전하는 진정한 소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